당신도 돌아가시는 길이지요? 그렇습니다. 네울려도프는 서둘러 애틀을 입으면서 함께 걸어갔다. 알겠지만 묘하게 돼버렸습니다. 재판장은 말을 이었다. 마슬로바는 둘 중 하나를 택할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무죄나 마찬가지인 단기간의 금고 또는 구류 처분을 받든가 그렇지 않으면 징역형이든가 이 둘 중에 하나여서 그 중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단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한마디만 덧붙였더라면 그녀는 무죄가 되었을 겁니다. 그것을 빠뜨렸습니다. 크나큰 실수였습니다. 네울려도프가 말했다.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재판장은 미소를 띄며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끌라라가 정한 시간까지는 겨우 45분밖에 남지 않았다. 결국 변호사와 의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상소 이유를 찾아야 할 테니까요. 그러나 꼭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봐. 두보란시가 까야까지 가죠. 그는 마부에게 명령했다. 삼식 꽃페이카 이상은 집을 보태. 좋습니다. 나리 타십시오. 그럼 신뢰합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두보란스 까야 가해 드벌리노코프의 집으로 연락 주십시오. 그는 정중히 인사를 하고 떠났다. 재판장과의 대화는 네울려도프의 마음은 다소 진정시켰다. 정말 상상도 못할 뜻밖의 만남이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기구한 운명을 도와줘야 한다. 그것도 지금 곧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 지금부터 재판소로 가 파나린이나 미식균의 주소만이라도 알아둬야겠어. 그는 유명한 두 사람의 변호사를 생각해냈다. 네울려도프는 재판소로 돌아와 2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첫 번째 북도에서 파나린을 만났다. 파나린은 그의 얼굴과 이름을 익히 알고 있었으므로 어떤 일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면 기쁘겠다고 말했다. 파나린은 네울려도프를 재판관의 방으로 데리고 갔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그런데 무슨 일이죠? 먼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네울려도프는 입을 열었다. 내가 이 사건에 관련된 것을 비밀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요? 나도 오늘 배심원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여자에게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제도 없는 여자에게 말입니다. 나는 그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습니다. 네울려도프는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붉히면서 말을 더듬었다. 그런데요? 그는 묻기만 했다. 나는 상수하고 싶습니다. 사건을 상급 법원으로 넘기고 싶은 것입니다. 배심원으로 말이죠. 파나린이 정정했다. 당신이 이 일을 좀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네울려도프는 이 일을 빨리 끝내고 싶어서 재빨리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 사건에 드는 사례와 비용은 모두 내가 부담하겠습니다. 그는 얼굴을 붉히면서 말했다. 네울려도프는 사건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알았습니다. 내일 사건 기록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럼 목요일 저녁 6시경 저희 집으로 오시면 대답을 드리지요. 됐지요? 그럼 가보시오. 아직 난 조사할 일이 있어서요. 변호사와 의논을 했다는 사실과 자기가 마슬로바의 변호를 위해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은 네울려도프의 마음을 편하게 했다. 그는 거리로 나왔다. 좋은 날씨였다. 그는 즐거운 마음으로 봄의 공기를 흠뻑 들이마셨다. 그는 꼬르차 긴 집의 만찬회가 생각나서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아직 늦지는 않았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공장님. 모두들 기다리고 계십니다. 꼬르차 긴 집의 뚱뚱하고 상냥한 문지기가 대문을 열면서 말했다. 지금 식사 중이지만 공장님은 특별히 모시라는 분부십니다. 문지기는 층계 쪽으로 들어가서 2층으로 연결된 벨을 눌렀다. 누가 오셨나? 네울려도프는 애투를 벗으면서 물었다. 꼴로소프 씨와 미아일 세르게비치 씨 그리고는 집안 식구들 뿐입니다. 문지기가 대답했다. 층계 위에서 연미복에 흰 장갑을 낀 말숙한 하인이 얼굴을 내밀었다. 공장님 어서 올라오십시오 방으로 모시랍니다. 그가 말했다. 네울려도프는 층계를 올라가서 이제는 익숙해진 호화롭고 넓은 호우를 지나 식당으로 갔다. 식당에는 자기 방에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소피아 바실리에브나 공작 부인을 제외한 가족이 모두 모여있었다. 식탁의 상석에는 꾸르차킨 노인, 그와 나란히 왼쪽에는 의사, 그 반대편에는 전에 현의 기족 단장이었고, 지금은 은행의 중역으로 있는 꾸르차킨의 자유사상의 상대역이 되고 있는 이반 이바노비치 꼴로소프가 앉아있었다. 그의 왼쪽에는 미씨의 누이 동생의 가정교사인 미스 레델, 그 다음에는 4살 난 미씨의 어린 누이 동생, 오른쪽 맞은편엔 미씨의 남동생이며 꾸르차킨 집안의 애아들이고, 중학교 6학년생인 빼짜의 가정교사인 대학생, 그 왼쪽에는 40세가 된 올드미스이며, 격렬한 슬라브 주의자인 까젤이나 알락세에브나, 그 맞은편에 미샤 체레긴이라고 불리는 미씨의 사촌오파가 앉아있었고, 맨 끝자리에는 당사자인 미씨가 앉아있으며, 그 옆에는 빈 자리가 하나 마련되어 있었다. 마침 잘 왔군, 앉으시오. 막 생선을 들기 시작하려는데, 구르차킨 노인은 충혈되고 흐릿한 눈으로 네울려도프를 쳐다보며, 의치로 음식을 우물루물 씹으면서 말했다. 이봐? 스제빤? 그는 입안에 음식을 가득 문 채 뚱뚱하고 풍채가 좋은 주방장에게 빈 자리를 눈짓으로 가리켰다. 네울려도프는 꾸르차킨 노인을 익히 잘 알고 있었으며, 식사 때도 여러 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오늘은 이 노인으로부터 심히 불쾌한 인상을 받았다. 네울려도프는 문득 이 사람의 잔인성에 대하여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그가 왜 그랬는지 이해가지 않지만, 왜냐하면 그는 집안도 좋고 부자였으므로 입신 출세 같은 것은 필요 없었다. 지방 장관이었을 때 많은 이들을 태형에 처하기도 하고,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곧 가져갑니다, 각하! 네울려도프는 거기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면서 식탁을 한 바퀴 돌았다. 그가 옆으로 왔을 때 꾸르차킨 노인과 부인들을 제외하고는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섰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과는 초면이었는데, 이렇게 식탁을 돌면서 여러 사람과 인사를 한다는 것이 오늘 그에게는 유달리 불쾌하고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늦은 데 대하여 사과하고, 미시와 까젤이나 알락세에브나 사이에 핀 자리에 앉으려고 했으나, 꾸르차킨 노인은 오드카를 마시지 않으려면 새우, 어란, 치즈, 청어 같은 것이 놓여있는 식탁으로 가서 먹으라고 권했다. 네울려도프는 그다지 시장하지는 않았으나 억지로 집어먹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밑바닥부터 전복되었습니까? 꼴로소프는 배심원 제도를 공격한 보수주의 신문의 논조를 빌어 야유조로 말했다. 범인은 무죄, 죄 없는 사람은 유죄로 만들어 놓으셨겠죠? 사회의 기초를 흔들어 놓았단 말이야. 사회의 기초를. 하고, 자유주의의 친구의 기지와 학식에 무한한 신뢰를 품고 있는 노공작도 웃으면서 말했다. 네울려도프는 신뢰가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꼴로소프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때마침 나온 소프를 먹기 시작했다. 이 분이 편하게 잡수실 수 있도록 두세요. 미 씨가 방긋 웃으면서 말했는데 그녀는 이 분이라는 호칭으로 두 사람 사이의 친근함을 표시했다. 골로소프는 그동안에도 커다란 소리로 그를 붕괴시킨 배심원 제도를 공격한 신문 내용을 이야기했다. 그러자 조카인 미아엘 세르게베치도 맞장구를 치면서 그 신문에 실린 다른 논문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 미 씨는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우면서도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몹시 피곤하셨던 모양이에요. 시장하시죠? 그가 음식 삼키는 것을 기다렸다가 그녀는 네울려도프에게 말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전람에는 가셨나요? 아니요. 다음 기회로 미루었어요. 저희들은 살라마포프 시댁으로 테니스 구경을 갔었어요. 꾸루시 씨가 정말 잘 치시더군요. 네울려도프가 여기 온 것은 기분 전환을 위해서였다. 이 집에 있으면 언제나 유쾌했었다. 그것은 고상하고 사치스러운 환경 때문이기도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냥한 분위기에도 그 원인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밤은 이상하게 이 집에 모두가 불쾌하게만 느껴졌다. 문지기로부터 층계, 꽃, 하인들, 식탁 위에 장식을 비롯하여 미 씨의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러했다. 오늘 밤에 미 씨는 매력이 없었으며 부자연스럽게 생각되었다. 저 콜로소프의 자유주의자인 척하는 저속한 말도 불쾌했으며 꼬르차 긴 노인의 자만심에 차고 미련스럽고 육감적인 모습도 불쾌했고 슬라브 주의자인 까레찌나 알렉세에브나의 프랑스 말도 불쾌했다. 남녀 가정교사가 서로 쭈뼛대는 모습도 그리고 자기를 가리켜 이분이라고 부른 미 씨의 호칭이 무엇보다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띠울루 도프는 미 씨에 대하여 항상 두 가지 태도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때로는 눈을 가늘게 뜨고 보거나 아니면 달빛 아래서 보는 것처럼 그녀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만 생각되는 것이었다. 또 때로는 갑작스레 밝은 햇빛 아래서 보듯이 그녀의 결점이 모두 드러나 보였다. 바로 오늘 밤은 그런 날이었다. 그는 그녀의 잔주름을 모두 보았고 흐트러진 머리칼이며 삐죽 튀어나온 팔꿈치를 보았다. 특히 자기 부친의 손톱을 연상케 하는 커다란 엄지 손톱이 눈에 띄었다. 어머니께 갈까요? 미 씨가 물었다. 그럽시다. 그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는 듯한 말투였다. 그녀는 우야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 자신도 좀 미안했다. 남의 집에 초다되어 다른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 필요는 없지. 그는 반성했다. 될 수 있는 대로 상냥하게 하느라고 애쓰면서 공작 부인이 만나 주신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했다. 그럼요. 무척 반가워하실 거예요. 이반 이바노비치도 거기 가 있어요. 이 집의 주부인 소피아 바실리에브나 공작 부인은 항상 자리에 누워 사는 환자였다. 벌써 해수로 8년째나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그녀의 말에 의하면 다만 자기의 친구만을 방에 들어오게 한다고 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다. 네울려도프도 이 친구 중에 한 사람으로 대우받고 있었으며 그것은 그가 총명한 청년이라는 점도 있었고 그의 어머니가 이 집안 사람들과 친한 까닭도 있었으며 그와 미씨가 결혼하기를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소피아 바실리에브나 공작 부인의 방은 객실 뒤쪽에 있었다. 큰 객실에 들어섰을 때 앞에서 걸어가던 미씨는 걸음을 멈추고 의자 등받이를 잡으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미씨는 네울려도프와의 결혼을 무척 서두르고 있었으며 또 네울려도프라면 적당한 상대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가 좋았고 저 사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자기가 그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그녀는 지배하고 규모하게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갔던 것이다. 지금도 그녀는 그를 유도하여 속마음을 털어놓게 하려는 것이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일이에요? 하고 그녀는 물었다. 그는 법정에서 카츠샤를 만났던 일이 생각나 눈살을 찌푸리고 얼굴을 불켰다. 네, 중대하고 기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솔직하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무슨 일이신가요? 저에게 말씀해 주실 수 없으세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 일에 대해서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는 더욱 난체하며 말했다. 그럼 제게는 말씀 못 하시겠다는 것이군요? 그녀의 얼굴에 경련이 일었고 그녀가 붙잡고 있던 의자가 약간 움직였다. 네, 그녀에게 이렇게 대답한다는 것은 자기 신변에 일어난 일이 매우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시인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요? 그럼 가시죠. 그녀는 마치 쓸데없는 생각을 떨쳐버리듯이 머리를 흔들고는 빠른 걸음으로 걷기 시작했다. 공작 부인은 지금 막 식사를 끝냈다. 그녀는 항상 혼자 식사를 했다. 그녀의 안락의자 옆에는 커피가 놓인 작은 테이블이 있었으며 그녀는 옥수수 잎으로 말아놓은 파이토스깔을 피우고 있었다. 소피아 바실리에브나 공작 부인은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날씬한 몸매에 길고 거무수름한 머리카락, 길쭉한 치아에 검고 큰 눈을 갖고 있었다. 공작 부인과 의사와의 사이에는 좋지 않은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 네울려도프는 지금까지 그런 일은 신경 쓰지 않았으나 기름을 발라 턱수염을 좌우로 갈라붙인 의사가 그녀의 의자 옆에 앉아있는 것을 보자 메스꺼워질 만큼 불쾌해졌다. B씨는 네울려도프와 함께 어머니 방에서 오래 머물지는 않았다. 그녀는 명랑한 미소를 띄면서 두꺼운 양탄자 위에 사뿐사뿐 걸어 방에서 나갔다. 잘 왔어요. 자, 여기 앉아서 얘기나 좀 해요. 소피아 바실리에브나 공작 부인은 진짜와 혼동될 만큼 만든 아름답고 긴 틀리를 드러내 보이면서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당신은 우울한 기분으로 재판소에서 돌아왔다고 하더군요. 확실히 그런 일은 상냥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매우 괴로울 거예요. 그녀는 프랑서로 말했다. 네, 네울려도프는 대답했다. 이따금 느낍니다. 사람은 사람을 재판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요. 부인은 그의 진실성에 감동한 것처럼 언제나 그랬듯 교묘하게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그런데 당신 그림은요? 꼭 한번 보고 싶은데요? 그녀는 덧붙였다. 몸이 좋으면 댁으로 찾아가서 벌써 보았을 텐데. 전 그림을 그만두었습니다. 네울려도프는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는 상냥하려고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안 돼요. 화가레빈 씨도 저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천재적 소질이 있다고요. 그녀는 꼴로소프에게 얼굴을 돌리며 말했다. 어쩌면 마음에 없는 말을 하면서도 저렇게 능청스러울까. 네울려도프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생각했다. 네울려도프의 기분이 언짢기 때문에 대화 속에 끌어들이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소피아 바실리에브나는 꼴로소프 쪽을 돌아보며 새로 나온 희곡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마치 꼴로소프의 의견이 영원 불멸의 의의를 갖는다는 말투였다. 꼴로소프는 그 희곡을 비판하면서 예술에 관한 자기 의견까지 늘어놓았다. 소피아 바실리에브나 공작 부인은 그의 의견에 경탄하면서 희곡 작가들을 변호도 해봤지만 곧 적당히 절충안을 꺼내놓았다. 소피아 바실리에브나의 말과 꼴로소프의 말을 들으면서 네울려도프는 분명히 깨달았다. 첫째로 소피아 바실리에브나와 꼴로소프에게 있어서 희곡은 하찮은 것으로 그저 식사 후에 혓바닥과 목구멍의 근육을 움직이고 싶은 생리적 욕구 때문이라는 것이고 둘째로 꼴로소프는 조금 취해 있었다. 참 미시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에게 가보세요 당신께 휴만의 새로운 곡을 들려주고 싶어 하더군요 그녀는 피아노 칠 생각은 없을 텐데 왜 저렇게 거짓말만 하는 걸까 네울려도프는 소피아 바실리에브나의 여러 개의 반지를 낀 뼈만 앙상한 손을 잡으면서 생각했다. 객실에서 까젤이나 알렉스에브나가 그를 보자 이야기를 시작했다. 베시먼이란 직무가 몹시 피곤한 모양이군요 그녀는 평소처럼 프랑스어로 말했다. 네 오늘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당신들에게까지 이 불쾌한 기분을 전하고 싶지는 않으니 네울려도프가 말했다. 왜 기분이 상하셨나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그는 모자를 찾으며 말했다. 그래도 당신은 언젠가 항상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토록 가혹한 진실까지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오늘은 말씀하시길 꺼리죠 그렇지 미씨 까젤이나 알렉스에브나는 마침 두 사람 쪽으로 다가온 미씨에게 말을 건넸다. 그건 농담이었으니까요. 네울려도프는 반색을 하며 대답했다. 농담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너무나 추악하기 때문에 아니 나라는 인간이 너무나 추악하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변명은 말하여 그보다 왜 우리들이 그토록 추악한지 말씀해 보세요. 까젤이나 알렉스에브나는 네울려도프의 심각한 표정을 모른 채 하며 농담쪼로 말했다. 아닙니다. 내 자신이 불쾌함을 표현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은 없어요. 하고 미씨가 말했다. 난 그런 것은 절대로 자인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쾌활하지요. 어서 제 방으로 가세요. 우리들이 당신의 우울한 기분을 풀어드릴게요. 그는 돌아가겠다고 사과하면서 작별 인사를 했다. 미씨는 그 전보다 더욱 오래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무슨 일일까요? 아무래도 수상해요. 네울려도프가 나가자 까젤이나 알렉스에브나가 말했다. 꼭 알아내고야 말겠어요. 어쩌면 애정 문제일지도 몰라요. 애정 문제라 해도 틀림없이 지저분한 것일 거야. 미씨는 이마를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녀는 막연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분이 나를 속이는 것일까? 그렇다면 너무해. 하고 그녀는 생각했다. 미씨는 그가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었을 뿐 아니라 장례를 약속한 사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자기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므로 그를 잃는다는 것은 참을 수 없이 괴로운 일이었다. 창피하고 더러운 일이다. 더럽고 창피스러운 일이다. 네울려도프는 낯익은 거리를 따라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미씨와의 대화에서 느낀 답답한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것도 꺼리 낄 것이 없으며 자기 자신을 속박할 만한 말은 하지 않았고 결혼 신청도 정식으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은 그녀와 도저히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다. 더러운 일이다. 더럽고 창피한 일이다. 미씨와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생활이 그렇다고 느끼면서 그는 같은 말만 반복했다. 모든 것이 더럽고 창피하다. 자기 집 현관으로 들어서면서도 이렇게 중얼거렸다. 저녁은 필요 없어. 그는 꼬르네이를 보고 말했다. 물러가 쉬어요. 알겠습니다. 꼬르네이는 대답했으나 나가지 않고 식탁 위를 치우기 시작했다. 네울려도프는 꼬르네이를 밉살스럽게 생각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무관심했으면 좋겠는데 귀찮게 하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 꼬르네이가 식기를 가지고 나간 후 네울려도프는 차를 따르려고 했다. 그러나 아그라페나 빼뚜러브나의 음성이 들렸으므로 얼른 객실로 들어갔다. 이 방은 석 달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방이었다. 아버지 초상과 어머니 초상 옆에 하나씩 놓인 반사경이 달린 두 개의 램프불이 켜 있는 이 방에 들어오자. 그는 임종하기 전 어머니에 대한 자기의 태도가 부자연스럽고 언짢은 것이었다고 생각됐다. 그것도 역시 부끄럽고 추악한 것이었다. 어머니의 목숨이 절정에 달았을 때 자기가 어머니의 죽음을 바랐던 것을 생각해냈다. 어머니가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랐던 것이라고 자유의하긴 했으나 사실은 어머니의 고통을 보고 있어야 하는 자기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다. 어머니에 대한 좋은 추억을 되살리려고 유명한 화가에게 5천 루브를 주고 부탁한 그녀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가슴을 깊이 판 빌러드 옷을 입고 있었다. 화가는 그 가슴, 특히 양쪽 유방 사이에 움푹 패인 곳과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어깨와 목을 신경 써 그렸음이 분명했다. 그것은 정말 부끄럽고 더러운 일이었다. 어머니를 반나체 미인으로 묘사한 이 그림은 무엇인가 혐오감을 주는 모욕적인 것이었다. 석 달 전 이방에서 이 초상화의 여인이 미라처럼 바싹 마른 몸을 누이고 온 집안에 참을 수 없는 고약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으므로 더 불쾌하게 느껴지는 것이었다. 지금도 그 냄새가 풍겨 나오는 것 같았다. 그리고 죽기 전날 어머니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손으로 아들의 손을 붙잡고 믿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제발 나를 원망하지 말아다오. 고통 때문에 빛을 잃은 눈에 눈물을 글썽거리던 일을 그는 생각했다. 정말 더러워. 그는 대리석처럼 아름다운 어깨와 손을 드러내고 자랑스러운 미소를 띈 반 나체의 초상화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중얼거렸다. 초상화에 드러난 가슴은 며칠 전 또 한 사람의 젊은 여자를 연상케 했다. 미씨였다. 그녀는 무도에 나가는 야이복을 보여준다는 핑계로 밤에 그를 불러냈던 것이다. 그는 그녀의 요염한 어깨와 팔을 생각하면 구역질이 났다. 더욱이 그 촌스럽고 짐승같은 그녀의 아버지, 그의 과거, 그의 잔혹성, 그리고 좋지 못한 풍문을 퍼뜨리는 그녀의 어머니, 모든 것이 구역질 나고 동시에 창피했다. 창피하고 더럽다. 더럽고 창피하다. 아니야, 나는 자유로워야 해. 저 고르차킨 일가나 마리아 바실리에브나와의 위선에 찬 관계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유산 상속이나 그 밖의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먼저 콘스탄티노폴로 갔다가 다음에는 로마로 가자. 그리고 서둘러 변호사에게 부탁한 사건도 처리해야겠고, 갑자기 까만 사팔눈의 여재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울음을 터뜨리던 그 모습. 그러자 그녀와 함께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그녀와의 마지막 밤, 그를 지배하고 있던 동물적인 욕정, 그리고 환멸.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순수한 애정으로 사랑했던 것이다. 그 전에도 이미 사랑하고 있었다. 고문의 집에서 논문을 쓰고 있을 때부터 그 여자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에 자신이 생각났다. 그때는 싱싱하고 젊은, 충만된 삶의 숨결이 있었다. 그러자 말할 수 없는 슬픔에 마음이 아팠다. 그 당시와 지금의 자기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그것은 교회에 함께 갔을 때 카츄샤와 오늘 재판을 한 매춘부 카츄샤와의 사이에 생긴 차이 못지않게 큰 것이었다. 그 시절 그는 활달하고 자유로운 청년이어서 그 앞날에는 무한한 희망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의 그는 어리석고 공허한, 목적도 없고 그 출구도 찾지 못하는, 아니 찾으려는 생각조차도 않는 것이었다. 그도 전에는 자기의 정직함을 자랑으로 알고 진실한 것을 신조로 삼았었다. 그리고 정직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탈출할 길이 없는 허위투성의 인간이 되었다. 마리아 바실리에브나와 그녀 남편과의 관계를 수습하고 그들이나 그들의 자식들에게 당당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미시와의 관계를 진실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토지 사유를 부정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어머니의 유산 사이에 놓인 모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카치샤에 대한 자신의 죄를 보상할 수 있을까? 그 여자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변호사를 사서 징역의 고통으로부터 구해주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돈으로 죄를 보상하다니. 이것은 그때 그녀에게 돈을 주므로써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일이다. 복도에서 그녀의 가슴팍에 돈을 찔러넣고는 돌아섰던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아, 그 무슨 더러운 짓이냐. 그는 당시의 공포와 혐오가 되살아났다. 악당이나 불황자만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다. 나는 치사한 악당이다. 정말 나는 악당일까? 그럼 뭐란 말이냐. 그는 자문자답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이것뿐이 아니다. 그는 계속 자신을 비난했다. 마리아 바실리에브나와 그녀의 남편에 대한 나의 태도는 비열하지 않단 말인가. 더러운 행위다. 그리고 유산에 대한 태도는 어떠냐. 어머니로부터 받았다는 구실 아래. 불법이라고 인정되고 있는 재산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무의도식하고 추잡한 생활은 어떠냐. 그 중에서도 가장 추잡한 것은 카츄샤에 대한 나의 행위다. 불황자. 악당.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마음대로 나를 비난하라지. 나는 그들을 속일 수 있어도 나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문득 그는 깨달았다. 최근에 그가 사람들에게 느끼고 있던 혐오. 특히 오늘 꼬르차킨 공작이나 소피아 바실리에브나 미시나 꼬르네인에 대해서 느낀 혐오감은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였던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기의 비열함을 인정하는 이 감정 속에는 몸과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안정시키는 그 무엇이 있었던 것이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를 속박하고 있는 이 허위를 끊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행하도록 하자. 그는 단호히 말했다. 미시에게는 나는 음탕한 인간이며 그녀와 결혼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을 괴롭혀 미안하다고 고백하자. 마리아 바실리에브나 기족 단장의 아내에게도 말하자. 사실 그 여자에겐 더 할 말도 없다. 차라리 그 여자의 남편에게 말하자. 나는 불황자며 지금까지 그를 속여왔다고 말이다. 유산도 진실한 방향으로 처리를 하자. 가추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자. 그렇다. 그녀를 만나서 용서를 빌자. 필요할 경우엔 그녀와 결혼하자. 그는 자리에 멈추고 어릴 때 하던 것처럼 두 손을 가슴 위에 포개고 누구에게 말하듯 말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저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 그의 내부에 잠들어 있던 신은 그의 의식 속에서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신을 느꼈다. 자유와 용기와 삶의 기쁨을 느꼈을 뿐 아니라 선의 힘을 만끽했다. 모든 일,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선행을 그 자신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그가 이렇게 느끼고 있을 때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개었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기도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다. 기쁨의 눈물이라 함은 최근 수년간 그의 내면에서 잠자고 있던 인격의 각성에 대한 눈물이었고 슬픔의 눈물이라 함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감격 자신의 선행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그는 창문을 열었다. 창문은 뜰을 향해 있었다. 네을 여덟은 달빛이 비치는 뜰, 지붕. 포플라 나무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상쾌한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다. 마슬로바는 15킬로나 되는 보석길을 걸어왔으므로 지쳤을 뿐만 아니라 뜻밖에도 중형을 받아 암담했으며 무엇보다도 몹시 배가 고팠다. 휴식 시간에 호위병들이 빵과 삶은 달걀을 먹는 것을 보고 배가 고프다는 것을 알았으나 그들에게 구걸하는 것은 지사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3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먹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다만 피로만 느꼈을 뿐이었다. 그런 상태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언도된 구형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서 자기가 징역수가 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관들과 이 선고를 받아들인 배심원들의 사무적인 표정을 보자 그녀는 분통이 터져 자기는 죄가 없다고 통곡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사태를 변경시킬 만한 힘이 없다는 것을 알자 자기에게 내려진 이 가혹하고도 기막힌 부정에 대하여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다. 특히 그녀를 놀라게 한 것은 자기에게 이러한 엄중한 판결을 내린 사람이 언제나 자기를 친절하게 바라보고 있던 남성들이라는 것이었다. 검사보만은 다른 의견을 갖고 있음을 그녀도 알아차렸다. 그녀가 제수실에서 계정을 대기하고 있을 때도 휴식시간에도 이들 사내들은 그저 그녀를 보기 위해서 들락거렸다. 바로 이 사내들이 그녀에게 징역을 선고했던 것이다. 더욱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말이다. 그녀는 처음에 울었다. 그러나 이내 눈물을 거두고 망연히 제수실에서 호송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보치코파와 까르창킨이 들어왔다. 구형을 받은 다음 같은 방으로 끌려왔던 것이다. 부치코파는 갑자기 마슬로바에게 욕지거리를 해대더니 징역수라고 불러댔다. 기분이 어때? 이제 빠져나가기는 글렀어. 이 갈보녀나. 자압자득이지. 징역을 살게 되면 뭣도 못 불릴 텐데 말이다. 마슬로바는 두 손을 제수복 소매에 넣고 앉아 고개를 숙이고 몇 발짝 앞에 마룻바닥을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난 당신들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당신들도 내 일에 간섭하지 말아요. 보치코파와 까르창킨이 끌려나간 뒤 간수가 3로블의 돈을 그녀에게 주었을 때 비로소 카츄샤는 기운을 차렸다. 네가 마슬로바냐? 자, 이걸 받아. 어느 부인이 네게 전해주라고 하더군. 그는 돈을 주면서 말했다. 어떤 부인인데요? 잔소리 말고 받아두기나 해. 너희들과 얘기할 시간이 어딨어? 이 돈은 유각주인인 키타예바가 보낸 것이었다. 마슬로바는 돈을 보자 기뻤다. 왜냐하면 그 돈은 지금 당면한 욕구를 풀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담배를 한 대 피웠으면 그녀의 신경은 그저 담배를 피웠으면 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4시가 넘어서야 겨우 그녀의 퇴출 허가가 나왔습니다. 디지니 노부고르드 출신과 쭈바시 출신의 두 호송병이 재판소 뒷문으로 그녀를 연행했다. 그녀는 재판소 현관문을 나오자마자 이식 꽃배 입가를 주면서 빵 두 개와 담배를 부탁했다. 쭈바 시인은 돈을 받더니 좋아 사다주지 하고 말했다. 그리고 담배와 빵을 사왔으며 거스름돈까지 챙겨주었다. 도중에서 피울 수는 없었으므로 마슬로바는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를 참으면서 감옥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입구까지 왔을 때 백명쯤 되는 재수가 기차로 호송되어 도착했다. 좁은 통로에서 그녀는 이 대열과 부딪혔다. 그들은 철거덕거리면서 먼지와 시끄러운 발소리와 말소리와 코를 찌르는 시큼한 땀 냄새로 통로를 온통 메웠다. 재수들은 마슬로바를 힐끔힐끔 쳐다보았다. 여, 미인인데? 하고 한 사람이 말했다. 안녕하시우, 아가씨. 또 한 사람이 잉크를 하면서 말했다. 이놈들, 무슨 짓이야? 부소장이 뒤에서 달려와 고함을 쳤다. 재수는 겁을 먹고 급히 물러섰다. 부소장은 다짜고짜 마슬로바에게 소리쳤다. 왜 여기서 우물거리는 거야? 마슬로바는 재판소에서 이제 막 끌려오는 중이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너무 지쳐있었으므로 말하기가 귀찮았다. 법정에서 호송해 왔습니다. 고참 호위병이 걸어나와 이렇게 말하면서 격례를 붙였다. 그렇다면 빨리 관수장에게 인계해야 하잖아. 여기서 이렇게 추퇴를 부려야 해? 네, 알겠습니다. 소콜러프, 인계해. 부소장이 명령했다. 관수장이 다가와 화난 듯이 머슬로바의 어깨를 툭 치고 고개를 끄덕여 보이더니 여자 감빵 복도로 끌고 갔다. 그녀는 몸수색을 받았으나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담배값은 빵 속에 감췄던 것이다. 그들은 아침에 나온 감빵으로 그녀를 밀어넣었다. 머슬로바가 수감되어 있는 방은 길이가 6.3미터, 폭이 5미터의 긴 방으로 두 개의 창이 있었고 벽에는 빼찍가와 나무 침대가 방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 중간에 있는 문 건너편에는 성상이 하나 걸려있었고 촛불이 켜있었으며 그 밑에는 먼지에 앉은 국화 다발이 걸려있었다. 왼쪽 문 뒤에는 변기통이 놓여있었다. 방금 점월을 끝내고 여 제수들은 갇힌 채 이제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 감빵의 수영자는 모두 15명으로 여자가 12명이고 어린이가 3명이었다. 날이 아직 어둡지 않아 두 여자만이 침대에 누워있었다. 한 여자는 제수목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있었는데 그녀는 여권이 없어서 구류된 백지 여자로서 항상 잠자는 게 일이었다. 또 한 여자는 절도범으로 변기가 만료되어 가는 폐병 환자였다. 이 여자는 제수목을 베개 삼아 눈을 뜬 채 누워있었다. 나머지 여자들은 침대 위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창가에 서서 지나다니는 남자 제수들을 바라보거나 했다. 바느질을 하고 있는 세 여자 제수 중 한 명은 아침에 머슬러바를 전송한 그 노파 꾸라 뿔료바였다. 노파는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키가 크고 힘이 센 여자는 관자놀이 부분에 흰 이마 및 머리털을 틀러 올리고 털이 난 사마귀가 볼에 붙어있었다. 자기가 데리고 온 딸을 건드렸다고 해서 남편을 살해한 것이었다. 노파는 감빵장이었으며 술까지 밀매하고 있었다. 그녀와 나란히 앉아 자루를 만들고 있는 여자는 키가 작고 눈이 까만 수다스런 여자였다. 이 여자는 철도 건널목 직이었는데 기차가 돌아올 때 신호를 하지 않아 사고를 냈기 때문에 3개월의 금고영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 여자는 페도샤라고 하는 하얀 얼굴에 홍조를 띈 여자로 맑고 파란 눈을 갖고 있었으며 머리를 두 갈래로 따 칭칭 둘러감은 아직 어리고 사랑스런 여자였다. 그녀는 남편 독살 미수범으로 수감되어 있었다. 16살 때 시집가자마자 남편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8개월 동안 남편과 화해했고 진실로 남편을 사랑하게 되어 재판이 시작될 무렵에는 헤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남편과 시아버지 특히 그녀를 아끼는 시어머니는 재판소에서 그녀를 위해 온 힘을 썼으나 시베리아 유형의 징역형을 받고 말았다. 착하고 쾌활하고 언제나 상냥한 페도샤는 마슬로바 옆자리에 앉아 있었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자기의 책임인 듯 생각하고 있었다. 그 밖의 두 명의 여자는 그냥 침대에 앉아 있었다. 한 여자는 창백한 얼굴을 한 40 안팎의 여자로 어린애를 안고 탄력 없는 젖을 아이에게 먹이고 있었다. 그녀의 마을에서 신병 진집이 있었을 때 그것을 부당한 징집이라고 하여 신병을 빼돌렸는데 그때 이 여자는 징집된 청년의 고모로서 앞장서 신병을 태운 말고삐를 잡았다는 것이었다. 또 침대에는 키가 작고 주름살 투성인 백작에 허리가 구부러진 노파가 하는 일 없이 앉아 있었다. 이 노파는 4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가 내빼는 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었다. 방화죄로 아들과 같이 복역하고 있는 노파는 함께 수감된 아들 걱정보다도 늙은 남편을 더 걱정하면서 성실한 태도로 근고형을 견디고 있었다. 며느리가 가출해 버렸으므로 빨래해 줄 사람도 없고 이투성이가 되지 않았을까 하고 염려를 하였다. 일곱 명의 여자 이외에도 네 명의 여자가 열린 창가에 서서 지금 막 입구에서 머슬로바와 마주친 제수들이 지나고 있는 것을 보며 손짓을 하거나 소리를 질러대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절도범으로 복역죽인 한 여자는 등치가 크고 빨간 머리에다 주근깨 두성이에 얼굴을 하고 누렇게 뜬 손과 굵은 콕을 내놓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향해 신 목소리로 음탕한 말을 내까리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열 살 된 소녀의 귀에 다리가 짧아 꼴불견인 여재수가 있었다. 그녀는 마당을 향해 가끔 찢어질 듯한 소리로 웃어댔다. 유난스레 멋을 내기 때문에 멋짱이라고 불리는 이 여재수는 절도와 방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들 뒤에는 초라한 옷을 입은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작물 은닉제로 재판 중에 있었다. 입은 다물고 있었으나 마당에서 일어난 일에 대하여 재미있다는 듯 미소를 지으면서 보고 있었다. 창가에 서 있는 네 번째 여자는 술 밀매죄로 복역 중인 작은 키의 시골 여자였으며 눈이 튀어나오고 얼굴은 착해 보였다. 이 여자는 노파와 놀고 있는 사내아이와 같이 수감되어 있는 일곱 살 난 계집아이의 어머니로서 다른 여자들처럼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으나 양말을 짜는 손을 멈추지 않고 언짢은 듯이 얼굴을 찡그렸다. 그녀의 딸인 일곱 살 난 계집아이는 샤스바람으로 붉은 머리에 여자와 나란히 서서 마르고 작은 손으로 붉은 머리 여자의 치마를 잡아진 채 여재수들과 남재수들이 주고받은 상스러운 욕설을 듣고 있었다. 자기가 낳은 어린애를 우물에 던져 죽인 열두 번째 여자는 교회 머슴의 딸이었다. 이 여자는 큰 키에 따 내린 갈색의 머리털이 헝클어져 있었고 눈이 튀어나와 있었다. 그녀는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관심이 없는 듯 맨발로 감방에 빈 장소를 왔다 갔다 하였다. 자물쇠가 열리면서 마슬로바가 감방으로 들어오자 모두들 그녀를 쳐다보았다. 교회 머슴의 딸까지도 잠시 걸음을 멈추고 마슬로바를 보았으나 곧 다시 성큼성큼 걷기 시작했다. 아니 다시 왔군. 틀림없이 석방될 줄 알았는데. 신음성으로 꼬라블루니가 말했다. 징역형을 받은 모양이군. 노파는 안경을 벗고 바느질감을 침대 옆에 밀어놓았다. 지금 할머니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곧 석방될 거라고. 그뿐 아니라 돈도 받을지 모른다고 말했지. 건널목지기는 재빨리 이야기를 시작했다. 어떻게 된 거야? 우리 예상이 빗나간 것 같은데 그래? 그녀는 계속 상냥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벌써 선고를 받았나요? 페도샤는 마슬로바를 바라보면서 동정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마슬로바는 제자리로 가서 꼬라블루니가 나란히 앉았다. 그녀의 자리는 끝에서 두 번째 침대였다.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죠? 페도샤가 카츠사에게로 다가오며 거듭 물었다. 마슬로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머리맡에다 빵을 놓고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다. 지수복을 벗고 머리에 쓴 삼각형의 수건을 풀고 앉았다. 사내 아이와 놀고 있던 노파가 다가와서 마슬로바 앞에 마주섰다. 쯧쯧쯧 노파는 안 됐다는 듯이 혀를 찼다. 사내 아이까지 노파를 따라와서 마슬로바가 가지고 온 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오늘 당한 억울한 일 뒤에 동정어린 사람들의 위로를 받자 마슬로바는 금세 울음이 터질 것 같아서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하지만 노파의 동정어린 소리를 듣고 특히 빵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사내 아이에 순수한 시선을 보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와락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러기에 인웅한 변호사에게 부탁하라고 했잖아. 꼬라볼류바는 말했다. 정말 유용이란 말이야? 그녀는 다시 물었다. 마슬로바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울기만 하면서 빵 속에서 담배값을 꺼내 꼬라볼류바에게 권했다. 꼬라볼류바는 한 대를 뽑아 램프 뿔에 붙여 한 모금을 빨고 나서 마슬로바에게 주었다. 마슬로바는 계속 울먹거리면서 굶주린 듯이 담배를 빨아 대고는 연기를 뿜었다. 징역이에요. 그녀는 흐느끼면서 말했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보구먼 첨벌을 받을 놈들. 하고 꼬라볼류바가 말했다. 재없는 여자에게 징역살이를 시키다니. 이때 창가에 서 있던 여자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계집애의 가늘거에 뜬 목소리가 어른들의 신 목소리에 범벅이 되었다. 남자 재수 하나가 이상한 짓을 해 보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이렇게 떠들어대는 것이었다. 꼬라볼류바는 다시 마슬로바를 향해서 몇 년이야? 하고 물었다. 4년. 마슬로바는 말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 담배 위에 떨어졌다. 마슬로바는 분하다는 듯 담배를 던져버리고 새로 한 개비를 뽑았다. 건널목 직위 여자는 담배도 안 피우면서 냉큼 담배 꽁초를 주어 구김살을 펴며 끼어들었다. 그렇다면 정말이로군. 그래. 하고 그녀는 말했다. 진실이라는 것은 없어. 모두들 제멋대로야. 모두들. 마트비의 분하는 무죄석방이 될 거라고 믿었는데. 그녀는 자기 목소리에 취한 듯 말했다. 어떻게 됐어? 중형을 받았나? 술 밀매자인 여자가 마슬로바 곁에 앉아 열심히 양말을 뜨면서 말을 걸었다. 다 돈이 문제야. 돈만 있으면 괜찮은 변호사를 사서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을 것을. 하고 꼬라볼류바가 말했다. 그때 그 사람 위에 머리가 덥수룩하고 코가 큰 변호사 말이야. 그 사람한테 부탁했더라면. 그만두세요. 나도 부탁해 보았죠. 옆에 앉았던 멋짱이라 불리는 여자가 말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천 루블 이하는 상대도 않는다는군요. 당신도 꽤나 팔자가 세군. 방아죄로 들어온 도파가 말했다. 나 역시 괴롭기는 마찬가지지. 며느리는 도망가고 게다가 자식놈까지 감옥에 들어와 매일 이에 뜯기고 나 역시 고생을 하고 있으니. 그녀는 신세 타령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난 감옥이나 거지 신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나 봐. 거지가 아니면 감옥이거든. 그 녀석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술을 밀매하던 여자가 말했다. 그녀는 잠깐 딸의 머리를 쳐다보더니 소녀의 머리에 있는 이를 잡기 시작했다. 왜 밀주를 파느냐고? 아니 그렇지 않고 어떻게 애들을 키워? 그녀는 능숙하게 이 잡기를 계속하며 말했다. 술이나 한 잔 먹었으면. 마슬로바는 제수복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계속 흐느이며 꼬라볼류바에게 말했다. 까무이르까 말이지? 꼬라볼류가가 말했다. 마슬로바는 빵 속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 꼬라볼류바에게 주었다. 꼬라볼류바는 글자를 읽을 줄 몰라 그저 들여다보고만 있었다. 멋짱이 여자가 그것이 2루블 50꼬베이까 짤이라고 말하자 그녀는 통풍구 속에 감추어둔 술병을 꺼내러 갔다. 이것을 보자 침대에서 나와 있던 여자들이 제각기 침대로 돌아갔다. 한편 마슬로바는 침대에 올라가 빵을 먹기 시작했다. 삐나시까 자 먹어. 그녀는 빵을 떼어서 자기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사내 아이에게 주었다. 잠시 후 꼬라볼류바가 술병과 잔을 가져왔다. 마슬로바는 꼬라볼류바와 멋짱이 여자에게 술을 권했다. 이 세 여제수는 돈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감방에서는 귀족계급에 속했다. 몇 분 후 마슬로바는 기운을 차려 검사보에 흉내를 내며 법정에 재판받던 이야기와 재판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다. 재판소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보려고 일부러 제수 대기실까지 찾아왔다는 말도 했다. 호송병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두 나를 보러 오는 거라고요. 서류가 어떠니. 하지만 실은 내가 보고 싶은 모양이었어요. 하고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물론 그랬겠지. 건널목직이 여자가 말을 가로막았다. 그건 설탕에 모여드는 파리 같은 거야. 세 끼 밥은 먹지 않아도. 변호사와 상수에 대해서 의논해야지. 서둘러야 할 텐데. 마슬로바는 그런 일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때 빨간머리 여재수가 두 손을 헝클어지고 숱이 많은 머리칼 속에 쓰여넣고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술을 먹고 있는 기족들에게도 다가왔다. 까찔이나 내가 알려주지. 하고 그녀는 말을 시작했다. 우선 판결에 불복한다는 서류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검사에게 알려야 해. 넌 왜 창견이야? 하고 꼬라볼류바는 그녀에게 화난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술 냄새를 맡고 왔지? 쓸데없는 창견마. 네게 한 말이 아니야. 쓸데없는 창견마. 그럼 한 잔 드세요.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는 마슬로바가 말했다. 이따윈 연에게 죽인 뭘 줘? 뭐라고? 꼬라볼류바에게 덤비면서 빨간머리가 말했다. 네까짓 년이 무서울까봐? 야, 감빵 쓰레기. 그건 바로 너야. 죽일 년. 뭐라고? 이 마귀할머미? 하고 빨간머리의 여자가 악을 썼다. 썩 꺼져. 꼬라볼류바가 소리쳤다. 빨간머리가 계속 되들었기 때문에 꼬라볼류바는 그녀의 살진 가슴팍을 떼밀었다. 그러나 빨간머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순식간에 꼬라볼류바의 머리채를 휘어감고 또 한 손으로 얼굴을 핥히려고 하자 꼬라볼류바가 재빨리 그 손을 제지했다. 마슬로바와 멋짱이 여자가 빨간머리의 손을 떼밀려고 하였으나 빨간머리는 휘어잡은 머리채를 놓지 않았다. 꼬라볼류바는 한 손으로 빨간머리의 팔뚝을 핥혔다. 딴 여자들은 싸움을 말리느라고 떠들어댔다. 폐병 환자까지도 기침을 해가며 엉켜 싸우는 두 여자를 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불안에 떨며 울고 있었다. 시끄러운 소리를 듣고서 여 간수와 남자 간수가 들어왔다. 싸우던 여자들은 그제서야 떨어졌다. 꼬라볼류바는 따아내린 반백의 머리채를 풀고 뽑힌 머리칼 뭉치를 골라내고 빨간 머리는 찢어진 속옷을 여미면서 각자의 변명과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알았어. 이건 모두 술 탓이야. 내일 소장한테 보고해서 혼줄을 내줘야지. 보나마나지. 술 냄새가 진동하니. 하고 여 간수가 말했다. 자, 모두들 제자리로 돌아가. 빨리 혼날 테니. 너희들 잘못을 가려볼 틈은 없어. 조용히 좀 있어. 그러자 그 뒤에도 잠시 소란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면서 네올로도프가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이었다. 중대하고도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다. 카츠샤 공판. 그렇다. 이젠 진실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 붓은 우연의 일치일까. 그렇게도 학수 고대하던 마리아 바실루에브나의 편지. 지금의 그로서는 가장 급박한 편지가 이날 아침에 도착했던 것이다. 그녀의 편지에는 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겠으며 앞으로의 결혼이 행복하기를 빈다고 씌어 있었다. 결혼이라니. 그는 빈정되는 듯한 투로 말했다. 지금의 나에겐 관심 없는 일이야. 그는 그녀의 남편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고 어떠한 재과라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겠다고 한 어제의 결심을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아침이 되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새삼 그런 소리를 하여 괴롭힐 필요가 있을까. 만약 먼저 물어온다면 솔직히 얘기해 주겠지만 일부러 알려줄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다. 그럴 필요는 없어. 또 미 씨에게 결별을 말한다는 건 역시 아침이 되고 보니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았다. 이건 역시 애써 알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가추자에 대한 일은 분명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 감옥으로 찾아가 그녀에게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그녀와 결혼하자. 도덕적 책임을 지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그녀와 결혼하겠다는 이 결심이 오늘 아침 그를 감동시켰다. 그가 이렇게 활기에 찬 하루를 맞은 것은 근래 드분 일이었다. 아그라페나 페드로브나가 방에 들어오자 그는 단호한 태도로 이제는 이 집도 시중도 필요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가 이 저택을 가지고 있는 것도 결혼하여 이곳에 살기 위해서라는 것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므로 이 집을 내놓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아그라페나 페드로브나 그동안 수고 많았어. 하지만 이젠 이런 큰 집도 많은 하인들도 필요 없어요. 만일 당신이 나를 돕고 싶다면 잠시만 관리해 주시구려. 나타샤 누님이 와서 정리는 하겠지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신지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이젠 필요없어. 그리고 꼬두리 얘기도 전해주시오. 두 달치 봉급을 주겠다는 것과 이제 할 일이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에 가시더라도 집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니까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그게 아니요. 아그라베나 페드로브나 외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만일 간다 해도 전혀 다른 곳으로 갈 거요. 그는 갑자기 얼굴이 붉어졌다. 그렇다.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 진실을 말하는 게 옳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사실은 어제 내게 중대한 일이 있었소. 말이야 이바노브나 고무집에 있던 카츄샤를 기억하오. 그럼요. 그 애에게 제가 바느질을 가르쳤는걸요. 그랬군요. 어제 재판소에서 카츄샤에 대한 재판이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배심원으로 출석했었소. 어머나 세상에 그 애가 도대체 무슨 죄를? 살인죄야. 그것도 모두 내 책임이었던 거요. 왜 주인님의 책임인가요?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하고 아그라베나 페드로브나는 말했다. 늙은 그녀의 눈에 불꽃 지렸다. 그녀는 네올루도프와 카츄샤와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아니야. 그 책임은 다 내게 있어. 그 때문에 나는 모든 계획을 바꾸었소. 그 같은 일로 계획을 바꾸시다니요. 왜 그래야 되지요? 아그라베나 페드로브나는 웃음을 참으면서 물었다. 만약 그녀의 타락 이유가 내 따문이라면 모든 일을 책임져야 하지 않겠소? 그렇겠죠. 그렇지만 주인님의 책임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일은 누구나 흔히 겪는 일이며 또 정신만 차리면 모든 것을 적당히 책임지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그라베나 페드로브나는 진지한 태도로 말했다. 그리고 굳이 주인님께서 책임을 지실 필요는 없다고요. 그 애가 그런 몹쓸 때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말은 오래전부터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누구 책임이라고 하겠어요? 바로 내 책임이란 말이요. 그 보상을 해야겠다는 거요. 그러나 그 보상이 그렇게 쉬울까요? 그것은 내가 생각할 문제고 당신에 대한 문제는 어머님께서 원하시던 대로. 저는 제 자신의 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젠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오래전부터 리자닉과 출가한 그녀의 진료가 오라고 했으니 그에게로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주인님의 그런 생각은 잘못이에요. 그 정도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니까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부탁이니까 이 집을 팔고 가구를 정리해줘요. 나는 당신에게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네울려도프는 자기 자신을 옳지 않은 인간이라고 깨달은 뒤부터는 이상하게도 남을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졌다. 뿐만 아니라 아그라배나 삐뚜로부나에 대해서도 꽃분에이에 대해서도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재판소에 도착하자 네울려도프는 복도에서 정리를 만나 전날 판결을 받은 피고들이 어디에 수감되어 있는가 그리고 면회하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를 알아보았다. 정리는 피고들이 몇 곳에 나뉘어 수감되어 있으며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면회는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대답했다. 재판이 끝나면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검사님은 아직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재판회에 뵙겠습니다. 먼저 법정으로 가십시오. 곧 개정이 됩니다. 네울려도프는 정리에게 감사를 표하고 배심원실로 갔다. 그가 배심원실 가까이에 갔을 때 법정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배심원들은 방에서 나오는 길이었다. 상인은 어제처럼 취해 있었으며 마치 옛 친구나 만난 것처럼 네울려도프를 맞아주었다. 뼈뚜루 게라시모비치도 오늘은 네울려도프를 불가하게 만들지는 않았다. 네울려도프는 배심원 모두에게 어제의 피고와 자기와의 관계를 고백하고 싶었다. 사실은 어제 재판 때 자기의 죄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야 했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다른 배심원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자 역시 어제와 다름없는 절차 재판관 입정 하며 외치는 소리와 함께 세 명의 판사가 단상에 나타나고 배심원들이 등받이가 높은 의자에 앉고 헌병이 입장하고 사제가 나타나고 가 시작되자 그는 필요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 엄숙한 분위기를 깨트릴 수는 없다고 느꼈다. 오늘 사건은 가택 침입 절도범에 대한 것이었다. 군도를 빼든 헌병의 호의를 받으면서 들어온 피고는 회색 제수복을 입고 창백한 얼굴빛을 한 어깨가 좁고 마른 20세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다. 그는 혼자 피고 속에 앉아서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었다. 이 청년은 친구들과 함께 자물쇠를 부수고 남의 집 광 속에 들어가서 3루블 60코페이카짜리 돗자리를 훔쳐낸 혐의로 기소되었던 것이다. 기소장에 의하면 이 젊은이가 낡은 돗자리를 맨 친구와 함께 걸어가다가 순경에게 불신 검문을 당했다는 것이다. 청년과 친구는 순순히 범행을 자볍받고 둘 다 수감되었다. 그런데 자물쇠 직공인 그 친구가 감옥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젊은이 혼자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낡은 돗자리가 증거물로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사건은 어제와 같은 순서로 증거 서류, 증거물, 증인 선서, 인정 신문, 감정인 대질 신문 등 질서 정연하게 심리되었다. 증인은 순경은 재판장, 검사, 변호사의 질문에 판에 박은 듯 기계적으로 예, 아니요, 그리고 또 예 하고 대답하였다. 증인이며 피해자인 노인은 집주인인 동시에 돗자리 소유자였는데 예모로 봐도 신경질적인 사람이어서 돗자리가 그의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귀찮다는 듯 내 거요 라고 대답했다. 검사가 돗자리를 무엇에 쓸 것이었고 중요한 것이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주 화가 나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까지 돗자리가 어떻게 되든 알 게 뭐여 이런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말썽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찾지 말고 오히려 붉은 지폐 한 장 아니 두 장이라도 붙여서 내주고 신문에 끌려 나오지 않는 건데 마차 쌍만 해도 오르불이야 게다가 나는 환자야 탈장에 류머티즘까지 앓고 있다고요. 증인들의 진술은 이런 식이었다. 그러나 피고는 모든 재상을 인정하고 멍청이 사방을 둘러보면서 일어난 일을 떠듬떠듬 말했다. 사건이 명백히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부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범인의 정체를 세세히 밝혀내고야 말겠다는 듯이 날카로운 질문을 해대는 것이었다. 그는 농고에서 이 절도는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에서 그것도 잠긴 문을 부수고 행해진 것이므로 중형에 처해야 한다고 농고했다. 그런데 관선 변호사는 범죄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절도가 행해진 장소가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안이 아니었으므로 검사부가 말하는 것과 같이 사회적인 어떤 위험은 없었다고 변호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재판장은 공평과 정의의 상징이기나 한 것처럼 벌써 배심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일 몰라서는 안 될 일 등을 지루하게 설명하였다. 또 어제와 같이 휘정이 선언되고 담배를 피우고 정리가 재판관 입정 이라고 해치고 헌병들은 졸음을 쫓으며 군도를 빼들고 피고를 위협하며 앉아 있었다. 첫 번째 휘정이 선포되자 네울려도프는 자리에서 일어나 두 번 다시 법정에 출동하지 않을 작정으로 복도로 나갔다. 검사의 방을 향해 네울려도프는 걸어갔다. 사완은 검사가 바쁘다면서 못 들어오게 했으나 네울려도프는 못 들은 척 그냥 안으로 들어갔다. 관리하기 자기는 배심원인데 아주 중요한 일로 검사를 만나고 싶으니 전에 달라고 말했다. 공작이란 신분과 훌륭한 복장이 그 말에 도움이 되었다. 네울려도프는 안으로 안내되었다. 검사는 네울려도프가 억지로 들어온 데 대하여 불만스럽다는 표정을 드러내며 그를 맞았다. 용건이 무엇이죠? 난 배심원이며 네울려도프라고 합니다. 피고 머슬로바를 꼭 만나야겠습니다. 네울려도프는 지금 자기의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에 자신있게 말하였다. 검사는 희끗희끗한 머리를 짧게 깎고 아래턱에는 수치만은 짧은 수염을 기르고 있었으며 빛나는 눈알을 재빨리 움직이며 키는 작고 살빛이 검은 사나이였다. 머슬로바라고요? 잘합니다. 독살 혐의로 기소된 여자 말이죠? 하고 검사는 침착하게 말했다. 도대체 왜 그 여자를 면회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조금 부드러운 말 들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그 이유를 알기 전에는 허가에 들릴 수가 없는데요. 매우 중대한 용건 때문에 꼭 만나야 합니다. 그래요? 검사는 눈을 지켜뜨고 주의 깊이 네울려도프를 훑어보았다. 이 여자가 재판에 해부되었습니까? 아직 아닙니까? 어제 재판에서 징역 4년이라는 억울한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무죄입니다. 그래요? 어제 선고를 받았다면 하고 검사는 머슬로바가 무죄라는 말에는 전혀 기를 기울이지 않고 말했다. 그 여자가 최종 판결에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미결감에 있을 겁니다. 거기서는 지정된 날 이에는 면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쪽에서 의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빨리 그 여자를 면회하고 싶습니다. 네울려도프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순간이 닥쳤음을 느끼며 아래 턱을 후드루들 떨면서 말했다. 어째서 서둘죠? 검사는 조금 불안한 듯이 눈썹을 지켜올리면서 물었다. 아무 죄도 없는데 그 여자가 진역 선고를 받았고 또한 그 책임은 모두 내게 있습니다. 네울려도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으나 그와 동시에 지금 자기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검사는 물었다. 실은 내가 그 여자를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빠트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 안 그랬다면 그 여자는 지금 그런 상황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번과 같은 범죄의 혐의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면회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나는 시베리아까지 쫓아가서 그 여자와 결혼할 생각입니다. 하고 네울려도프는 말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래요? 하고 검사는 말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군요. 당신은 크라스노 페르스크의 지방 자체의 의원이시죠? 검사는 이상한 말을 하는 네울려도프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미안하지만 지금의 질문과 제가 부탁하는 것과는 별 상관이 없을 텐데요. 네울려도프는 화가 난 말투로 대꾸했다. 물론 상관 없지만요. 검사는 조금도 동의하지 않고 은근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당신이 보통 일반적인 것과는 동떨어진 것을 원하시니까. 허가를 해 주시는 겁니까? 허가요? 곧 내드리도록 하죠. 잠시 기다리십시오. 그는 허가증을 쓰기 시작했다. 앉아 계시죠. 네울려도프는 그냥 서 있었다. 허가증을 다 쓴 검사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네울려도프를 쳐다보면서 그에게 내주었다. 그리고 한 가지 드릴 말씀 있습니다. 네울려도프는 말했다. 나는 이제 재판에 참석지 않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그 이유를 첨부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란 것은 그저 모든 재판이 무익할 뿐 아니라 부도덕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검사는 또 은근한 미소를 띄면서 말했다. 마치 그것은 그저 흥미있는 이야깃거리일 뿐이라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나는 재판소의 검사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의견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재판소에 맡기도록 합시다. 그러면 재판소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에는 당신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유서를 재판소에 제출하십시오. 이미 나는 입장을 설명했으므로 이젠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네울려도프는 화를 내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검사는 이 엉뚱한 손님과 빨리 헤어져야겠다는 듯이 머리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지금 그 사람 누굽니까? 검사실로 들어온 배석판사가 물었다. 네울려도프입니다. 그 외에 그리스노 파르스 네운 사고 방식이란 그렇지만 그 사람은 어리지 않잖아요? 네울려도프는 검사실에서 나와 그길로 곧장 미결감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는 마슬로바라는 여재수는 없었다. 오래된 이송 감옥에 있을 것이라고 소장이 네울려도프에게 말해 주었다. 네울려도프는 다시 그쪽으로 마찰을 몰았다. 예책 가리나 마슬로바는 그곳에 수감되어 있었다. 수개월 전에 극도로 위태로운 정치 문제가 헌병들의 탄압 때문에 폭동으로 확대되어 미결감의 모든 감방은 대학생 의사 노동자 여학생 간호부들로 가득 차 있었다. 미결감에서 이송감까지의 거리는 매우 멀어서 네울려도프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무렵이었다. 그가 커다란 건물의 문으로 다가가자 보초병이 배를 눌렀다. 곧 간수가 나왔다. 네울려도프가 허가증을 보였지만 간수는 소장의 허가 없이는 들여보낼 수 없다고 했다. 네울려도프는 소장에게로 갔다. 한쪽 눈에 안대를 한 우울한 얼굴의 하녀가 방문을 열었는데 그녀에게 소장이 집에 있느냐고 물었다. 하녀는 없다고 했다. 곧 돌아오실까요? 글쎄요 물어보죠 하고 하녀는 돌아갔다. 오늘은 안 오신다고 말해요. 초대받고 가셨다구요. 정말 귀찮군. 여자의 목소리가 문 뒤에서 들려왔다. 안 계세요. 아버지는 우울해 보이는 눈에 흐트러진 머리를 높이 빗어 올린 창백한 얼굴의 처녀가 나오면서 툭 쏴 붙였다. 그러나 훌륭한 애투를 입은 청년을 보자 그녀는 곧 태도를 바꿨다. 어서 들어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감옥에 있는 여재수를 면회하려고 합니다. 정치범 정치범이겠죠? 정치범 정치범 은 아닙니다. 검사의 허가도 이미 받았습니다. 글쎄요. 전자를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어쨌든 들어오세요. 그녀는 그를 안으로 불러들였다. 부소장에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사무실에 계실 거예요. 이름이 어떻게 되죠? 고맙습니다. 네올로도프는 물음에 대꾸도 않고 밖으로 나와버렸다. 마당에서 네올로도프는 염색한 코수염을 세운 젊은 장교를 만났기에 부소장 어디에 있냐고 물었다. 그런데 바로 그가 부소장이었다. 그는 허가증을 보고 나서 미결감의 면회 허가증이므로 그것이 여기서 허용될 수 있을지는 자기도 모르겠으며 또 늦었으니 내일 오라고 말했다. 내일 10시에 일반 면회가 허가됩니다. 그때는 소장도 계실 겁니다. 일반 면회는 물론 소장의 허가만 있으면 사무실에서도 면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날은 끝내 면회를 못하고 네올로도프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를 만난다는 생각으로 들떠있던 네올로도프는 재판소에 이른 생각지도 않고 검사나 부소장과의 대화만을 생각하면서 거리를 걸어갔다. 그녀와 그녀와 만날 방도를 알아보고 자기의 결심을 검사에게 말하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두 군데 감옥을 찾아다녔다는 사실이 그를 몹시 흥분케 했으므로 그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즉시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일기장을 꺼내어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2년동안 나는 일기를 쓰지 않았다. 그리고 다시는 어린애같은 이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와의 대화이다. 모든 사람 속에 살아있는 진실하고 신성한 자기와의 만남이다. 지난 2년동안 내 마음 속에 진실은 잠자고 있었기에 나에게는 대화할 상대가 없었다. 4월 28일 배심원으로 나갔던 법정에서의 뜻밖의 사건은 내 자아를 깨워주었다. 나는 나에게 유혹당해 몸을 버린 카츄샤가 비고석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복잡한 오해와 나의 과엇대운에 그녀는 징역을 선고받았다. 곧 나는 검사를 찾아보고 감옥으로 갔다. 그녀와의 면회는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녀를 만나 용서를 빌고 결혼을 해서라도 나의 진한죄를 용서받겠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 나는 지금 기쁨과 행복에 차있다. 마슬로바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에 잠겨있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사할린의 징역수 따위와는 결혼하지 않고 관리나 서기 아니면 간수나 간수보호와라도 살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 작자들은 여세게 굶주리고 있다. 하지만 여의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여성다움을 잃는다면 끝장이야. 그녀는 변호사나 재판장이 자기를 바라보는 일이며 또 재판소에서 지나는 사람들이 줄곧 자기만 쳐다보던 일들을 생기했다. 그러나 네울러도프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었다. 소녀 시절이나 처녀 시절 더욱이 네울러도프와의 사랑에 대해서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꿈에서조차 네울러도프를 본 적이 없었다. 오늘 법정에서 그를 몰라본 것도 그녀가 그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그는 짧은 코수염만을 길렀을 뿐 턱수염도 없었고 탐스러운 머리칼만 물결치듯 구비치고 있었으나 지금은 노숙해 있었고 턱수염까지 기르고 있었기 때문이기는 했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가 군대에서 돌아오는 길에 틀림없이 집에 들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녀는 뱃속에 든 어린이를 그렇게 괴롭게 여기지 않았을 뿐더러 감동까지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이후 모든 것이 변하고 말았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는 기차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코모들도 네올로도프를 기다렸지만 그는 시간이 촉박해 들리지 못한다는 정보를 보내왔다. 이것을 안 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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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분밖에 정가하지 않는 작은 역에 닿았을 때는 이미 두 번째 벨이 울린 뒤였다. 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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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의자에 걸터 앉아 의자 등받이에 팔을 기댄 채 웃고 있었다. 그녀는 얼어붙은 손으로 창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바로 이때 세 번째 벨이 울리고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트럼프를 하고 있던 한 장교가 창 밖을 내다보았다. 그녀는 한 번 더 창을 두드리며 유리의 얼굴을 갖다 대었다. 이때 그녀가 바싹 붙어 있던 객차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방 안을 들여다보면서 따라갔다. 장교가 창문을 열려고 했으나 잘 열리지 않았다. 그때 네얼르도프가 일어나서 창문을 열려고 했다. 기차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카츠샤는 더욱 빠르게 걸어야만 했다. 기차는 가속을 더해갔다. 가까스로 창문이 열린 순간 차장이 카츠샤를 밀치면서 객차에 뛰어올랐다. 카츠샤는 뒤쳐져 계속 플랫폼의 젖은 널반지 위를 달렸다. 카츠샤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층계에서 땅으로 뛰어내렸다. 그녀는 그녀는 계속 달렸다. 그러나 1등 차는 벌써 지나갔고 그녀 옆을 2등 차가 달리고 잇따라 3등 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그래도 그녀는 계속 달렸다. 신호등 신호등을 단 마지막 차량이 지나갔을 때 그녀는 울타리바 급수 탱크 앞에 까지 나와 있었다. 히몰아치는 바람에 목도리가 날려갔고 한쪽 옷자락이 다리에 걸렸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었다. 아줌마 그녀디를 따라오던 계집애가 애쳤다. 목도리가 날아갔어. 가추샤는 그 자리에 멈췄다. 그러고는 느닷없이 계집애를 껴안고 울음을 터뜨렸다. 가버렸어. 하고 그녀는 소리쳤다. 그이는 희황찬란한 1등 객차 속에서 안락의자에 앉아 농담을 하며 웃고 나는 어둡고 추운 밤에 모진 비바람을 가추샤는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너무나 큰 소리로 울었기 때문에 계집애도 깜짝 놀라 그녀의 젖은 옷 의의로 매달렸다. 아줌마 돌아가요. 다음 기차가 지나가면 그 밑으로 뛰어들자. 그래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가추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가추샤는 꼭 그렇게 하리라고 결심했다. 그러나 이때 뱃속에 든 태아가 갑자기 꿈틀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자 조금 전에 절망도 그에 대한 증오심도 그에게 복수하려던 생각도 호련히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마음을 진정하고 일어서 일어서 옷을 여미고 목도리를 두르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 무서운 밤 이후 신도 믿지 않았다. 그 전까지는 그녀 자신도 신을 믿었고 다른 사람들도 신을 믿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누구도 신을 믿지 않으며 사람들이 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모두가 거짓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사랑했던 네올로도프는 그녀를 농락한 후 그녀를 버렸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중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의 고모들조차도 그녀가 전처럼 성실하지 않자 쫓아내고 말았다. 그녀가 만난 많은 여자들은 모두 그녀를 이용해 돈을 벌 국리만 했고 또한 남자들은 그 늙은 경찰서장을 비롯해 간수에 이르기까지 그녀를 육체적 쾌락의 도구로만 생각했다. 모두들 쾌락만 찾는다. 사람은 그 누구나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 있으므로 신이나 선에 관한 말은 모두 의선이었다. 무엇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혼란스러운 것일까 하는 등등의 의문이 해야만 했다.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 무엇보다도 남자들과 어울리는 것이었다. 그러면 괴로움은 깨끗이 사라져버린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지만 아침 5시에 여제수 감빵 복도에서 호각소리가 유란하게 울렸다. 일제히 깨어있던 꼬라블료바가 마슬로바를 흔들어 깨웠다. 징역수라는 생각에 오싹해 하면서 마슬로바는 눈을 비비고 지독한 악취가 풍기는 공기를 무의식 중에 깊숙이 들이마셨다. 차라리 잠이 들어 망각의 세계에 빠지고 공포심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다리를 구부리고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다. 여제수들은 모두 일어나 있었고 아이들만 아직 잠들어 있었다. 복도에서 제수화를 끄는 자물쇠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짧은 웃돌이의 발목에서 한참 올라간 짧은 회색 바지를 입은 변기 소재부인 두 명의 제수가 들어왔다. 그들은 굳은 표정으로 냄새나는 변기통을 막대기에 끼어 어깨에 매고는 감방 밖으로 나갔다. 여자들은 세수를 하려고 복도에 수도가 있는 장소로 갔다. 수도가에서 빨간 머리와 여간빵의 여제수와 싸움이 붙었다. 욕지거리와 비명과 울부짖음이 뒤섞였다. 독방에 가고 싶어? 소리를 지르며 간수가 빨간 머리에 잔등을 후려갈겼다. 그 소리가 복도에까지 울렸다. 조용히들 하란 말이야. 아 영감님도 너무해요. 빨간 머리는 그 매를 농담으로 받아 넘겼다. 자 서둘러 기도 드릴 준비를 해야잖아. 마슬로바가 머리도 빗기 전에 소장이 부하를 대동하고 나타났다. 저모! 간수가 애쳤다. 다른 감방에서도 여제수들이 모두 복도에 두 줄로 뒷줄의 여자는 앞에 여자 어깨에 두 팔을 얹고 저모를 받았다. 저모가 끝나자 여 간수가 와서 여제수들을 교회로 데리고 갔다. 마슬로바와 페도시아는 다른 감방에서 몰려나온 백 명도 몇 이유 여제수 여제수들은 여제수들 여제수 여제수들 여제수 여제수 아래로 내려간 여제수들은 조용해지고 성호를 긋거나 머리를 숙이며 금빛 찬란한 교회의 열려진 문 안으로 들어갔다. 오른쪽이 여제수들의 자리였다. 여제수들의 뒤를 이어 회색 제수복에 남자 제수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헛기침을 하면서 교회의 왼쪽과 중앙에 자리를 잡았다. 감옥의 교회는 어느 돈 많은 상인이 수만 루블을 기부하여 신축한 덕분에 밝은 색채의 금빛으로 화려했다. 잠시 교회 안은 침묵이 흘렀다. 코를 푸는 소리, 기침 소리, 아이들이 떠도는 소리, 그리고 가끔 쇠구랑 소리 말고는 조용했다. 이윽고 중앙에 섰던 제수들이 움직여 통로를 만들었다. 소장이 그 통로를 따라 들어와서는 교회의 중앙에 섰다. 기도식이 시작되었다. 미사는 당과 같이 진행되었다. 사제가 일종의 독특하고 거북스러운 금빛에 제의를 입고 여러 성인들의 이름과 기도문을 애면서 빵을 잘게 썰어 접시 위에 늘어놓은 다음 그것을 포도주 잔 속에다 집어넣었다. 그러는 동안 보제는 실세 없이 슬라버로 된 기도문을 게다가 너무나 빨리 읽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기도문을 읽고 있었고 그 다음은 제수들로 구성된 성가대가 찬미가를 불렀다. 미사의 중요한 의미는 사제가 포도주 속에 넣은 빵 조각이 기도가 행해지는 동안 하느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데 있었다. 사제가 몸에 걸친 제의가 거추장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두 팔을 높이 쳐들고 잠시 그대로 있다가 무릎을 꿇고 재단 위에 물건들에 입을 맞추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동작은 사제가 두 손으로 넵킨을 집어 접시와 금잔 위에서 일정하게 흔드는 것이었다. 바로 이 순간에 빵과 포도주가 하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미사 중에서도 이 동작은 가장 엄숙하게 행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것 뒤에 성찬의 기적이 성취된 것으로 생각한 사제는 접시에서 넵킨을 걷고 빵 한 조각을 넷으로 잘라 먼저 포도주 속에 넣은 다음 다음에는 자기 입에다 넣었다. 이것으로 그는 신의 살 한 조각을 먹고 신의 피 한 방울을 마신 것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사제는 재단을 모신 곳에 막을 걷고 가운데 문을 연 다음 잔 속에 든 신의 피와 살을 희망하는 사람을 앞으로 불렀다. 몇몇 아이들이 나왔다. 먼저 사제는 그들의 이름을 묻고 잔 속에서 조심스럽게 빵 조각을 건져내어 아이들 입안에 차례로 넣어주었다. 이것으로 기도식의 중요한 부분이 끝났다. 그러나 사제는 이곳에 온 제수들을 위해서 보통 기도식에다 특별한 의식을 덧붙였다. 이 특별한 의식이란 사제가 지금 먹은 신의 상을 본뜬 금속성의 금빛 성상과 촛불 앞에 서서 이상한 어조로 노래하듯 말하는 것이다. 예수여 사도의 영광이시고 전능하신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여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여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구원하소서 당신을 낳으신 자와 거룩하신 당신의 모든 예언자의 기도에 의하여 우리를 구해주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여 하늘의 기쁨을 베푸소서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예수여 여기서 그는 잠시 숨을 돌리고 나서 성호를 긋고 땅에 깊숙이 절을 했다. 모두들 따라했다. 소장도 간수들도 제수들도 절을 했다. 제수들은 앙상한 발목에 찬 새의 고랑을 절그럭거리면서 엎드리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했다. 미사는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었다. 제수들은 성호를 긋고 계속 절을 했다. 사제도 안도에 숨을 내쉬고는 기도서를 덮고 간마귀 뒤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는 재단에서 끝에 칠보 미달이 달린 도구만 십자가를 들고 교회 중앙으로 걸어갔다. 먼저 소장이 그곳에 다가가 키스하고 뒤이어 간수들 제수들이 나갔다. 길 잃은 형제들의 교화를 위한 그리스도 교회의 기도식은 끝났다. 소장을 비롯하여 사제, 머슬로바에 이르기까지 기도식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누구도 예수 그 자신이 사실 여기서 행해졌던 모든 일을 금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예수는 사제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행하는 무의미하고도 모독적인 행위를 금했을 뿐만 아니라 스승이라고 부르는 일도 분명히 금했다. 또한 해당 내에서의 기도를 금하고 오직 혼자서만 기도하라 일렀던 것이다. 기도는 해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진리 속에서 행해야 한다고 명했다. 특히 예수는 사람을 재판하고 감금하고 괴롭히고 욕을 보이고 형벌 주는 일을 금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일체의 폭력을 금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제는 지금 자기가 저지른 일에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이것이야말로 하나의 진실한 신앙이며 성직자와 관리도 이것을 믿는다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배웠기 때문이다. 그가 믿는 것은 빵이 살로 되었다든가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짖는 것이 영혼을 구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든가 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가 믿는 것은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대의 신앙이었다. 특히 그로 하여금 신앙을 철저히 믿게 한 것은 이 신앙을 통해 벌써 18년간이나 일정한 수입을 얻어 자기 가족을 보살폈고 이와 마찬가지로 보제는 사제보다 더 굳게 신앙에 충실했다. 그는 신앙의 본질은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장례식, 추도식, 미사, 감사기도 등의 일정한 가격이 정해져 있어서 참된 그리스도교라면 기꺼이 그 돈을 지불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소장이나 간수들도 이 신앙의 가르침이 무엇이며 교회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으며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저 상관과 황제가 이 종교를 믿는 이상 그들도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막연하긴 했지만 그들은 이 신앙이 자기들의 잔인한 직무를 변호해 줄 것으로 느껴졌던 것이다. 만일 이런 신앙이 없었다면 지금의 그들이 거리낌 없이 남을 괴롭히는데 전력하기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불가능했을지도 모를 것이다. 이 신앙에 대해 마음속으로 냉소하고 있는 몇 사람을 제외한 대다수의 제수들은 수없이 되풀이 되는 기원 속에 무엇인가 신비로운 힘이 들어 있어 현세와 내세에서 반드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마슬로바 역시 그렇게 믿고 있었다. 그녀는 미사보는 중에 경건함과 지루함이 교차되는 감정을 맛보고 있었다. 처음엔 간막이 뒤에 사람들 속에 묻혀서 자기네 동료들 이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었지만 성체를 모실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고 페도샤와 함께 그녀가 앞으로 나가자 소장의 모습과 그 뒤에 간수들 틈에 턱수염을 기른 암화빛 머리의 농부도 보였다. 그는 페도샤의 남편이었는데 한동안 자기 아내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마슬로바는 찬가를 부르는 동안 그를 유심히 쳐다보기도 하고 페도샤와 이야기도 하다가 여러 사람들이 성호를 긋고 절을 할 때에만 그들을 따라하였다. 네울르도프는 아침 일찍 마차로 집을 나섰다. 네울르도프를 태운 마차는 감옥으로 가는 모퉁이에 섰다. 보따리를 옆에 낀 몇 명의 남녀가 길모퉁이에 서 있었다. 오른쪽에는 목조 건물이 늘어서 있었고 왼쪽에는 간판을 내건 2층 집이 있었다. 그 앞에 거대한 석조 건물에 감옥이 있었지만 면회자가 그곳까지 갈 수는 없었다. 총을 맨 병사가 경계를 하며 그곳으로 가려는 사람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다. 오른쪽 목조 건물의 옆에는 금줄이 젖은 제복에 장부를 손에 든 간수가 벤치에 앉아있었다. 면회자가 면회하려는 사람의 이름을 대면 그는 그것을 장부에 적었다. 네울르도프도 까젤이나 마슬로바의 이름을 댔다. 간수가 그것을 적었다. 왜 틀어보내지 않습니까? 하고 네울르도프가 물었다. 기도식 중입니다. 끝나면 곧 들어가시게 됩니다. 네울르도프는 기다리고 있는 군중 쪽으로 물러섰다. 면회자의 대부분은 초라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다. 간혹 단정한 복정을 한 사람들도 있었다. 네울르도프 옆에는 훌륭한 옷차림에 혈색이 좋은 말숙하게 면도질을 한 뚱뚱한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 들고 있는 보따리는 속옷 같았다. 네울르도프는 그 사내에게 여기 처음 왔느냐고 물었다. 사나이는 일요일마다 온다고 했다. 그는 어느 은행의 수위로 있으며 지폐의 의조범으로 체포된 동생을 면회에 왔다고 했다. 그 사나이는 네울르도프에게 자기의 신상을 말한 다음 그의 상황을 알고 싶어 했다. 그때 순종의 검은 말이 끄는 고무 바퀴가 달린 마차를 타고 온 대학생과 베일을 쓴 여자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대학생은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있었다. 그는 네울르도프에게 자선을 하기 위해 빵을 가져왔는데 차입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다. 사실은 제 약혼녀의 뜻입니다. 이 사람이 제 약혼녀입니다. 이 사람의 부모님께서 제수들에게 차입해 주라고 권하셨어요. 나도 사실 처음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에게 물어보시면 알 겁니다. 네울르도프는 간수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네울르도프가 대학생과 말하는 동안 감옥에 커다란 철문이 열리더니 군복 차림의 장교가 간수들을 데리고 나왔다. 장부를 든 간수가 면회자 접수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렸다. 헌병이 옆으로 비켜섰다. 면회자들은 빠른 걸음으로 감옥 입구 쪽으로 몰려갔다. 철문 옆에 간수가 한 명 서 있었는데 면회자들이 그 옆을 지나갈 때마다 숫자를 세웠다. 건물 안에서도 한 사람의 간수가 역시 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의 수를 세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을 내보낼 때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수를 세고 있던 간수는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네울르도프의 등을 한 손으로 툭 쳤다. 간수의 손이 닿았을 때 네울르도프는 순간 모욕감에 부끄러워지기까지 했다. 문 안으로 들어서자 세창살이 달린 작은 창문이 여러 개 있는 둥근 천장의 방에 있었다. 집합소라고 불리는 이 방에서 네울르도프는 뜻밖에도 벽에 걸려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상을 보았다. 네울르도프는 급히 걸어가는 면회자들을 앞에 보내고 천천히 걸어갔다. 이곳에 감금되어 있는 제수들에 대한 공포심과 이제 젊은이나 카츠샤와 같이 재없이 갇혀있는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눈앞에 면회를 앞두고 두려움과 감격스러움이 뒤엉겼다. 처음에 방에서 나올 때 구석에 서 있던 간수가 무슨 말을 했으나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까닭에 네울르도프는 여제수 감방으로 가는 길이 아닌 남자 제수방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었다. 급한 사람들을 앞에 보내고 그는 맨 나중에 면회실에 들어섰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백 명의 가까운 사람들의 목소리가 뒤섞여 갱음으로 들려왔다. 방을 둘로 갈라놓은 철망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 가까이 가서야 네울르도프는 비로소 진상을 알게 되었다. 이 방은 두 겹의 철망으로 갈라져 있었다. 그리고 그 철망 사이로 간수가 감시하고 있었다. 철망 저쪽에는 제수들이 있었으며 이쪽에는 면회자들이 있었다. 두 겹으로 된 철망은 2미터의 간격이었으므로 무엇을 건네 죽이는커녕 얼굴을 분별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이야기하기도 곤란했으며 알아듣도록 하려면 힘껏 고함을 질러야만 했다. 네울르도프의 옆에는 머리에 수건을 쓴 노파가 철망에 매달려서 턱을 덜덜 떨며 머리를 절반쯤 깎은 창백한 얼굴의 젊은이에게 뭐라고 떠들어대고 있었다. 젊은 제수는 열심히 노파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노파 옆에는 소매 없는 애투를 입은 젊은이가 열심히 제수의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듣고 있었다. 그 옆에는 뜨덕이 옷을 입은 사나이가 손을 흔들기도 하고 고함을 치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있었다. 또 그 옆에는 모직 묵도리를 두른 여자가 아기를 안은 채 마룻바닥에 앉아 흐느껴 울고 있었다. 아마 머리를 깎고 제수복을 입은 쇠고랑을 찬 남편 모습을 처음 본 모양이었다. 그 여자의 바로 옆에는 조금 전 네울노도프와 이야기하던 은행 수의가 눈에 광채를 담은 대머리 제수에게 커다랗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네울노도프는 이런 상태에서 면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런 제도를 만들어낸 사람을 그리고 이 제도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반감이 끌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네울노도프는 자기가 얼마나 무력한가를 통감하고 사회화의 괴리를 의식하면서 우울한 기분에 사로잡혀 약 5분가량 그 방에 머물러 있었다. 배멀미 같은 구토증이 그를 괴롭게 했다. 그러나 여기에 온 목적은 이행해야 한다. 그는 자기 자신을 의로하면서 중얼거렸다. 그는 두루병거리며 관리를 찾았다. 장교 견장을 달고 콧수염을 기른 작은 키에 깡마른 산의 쪽으로 다가갔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네울노도프는 정중하게 물었다. 여제수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면회장소는 어디죠? 여제수를 면회하려는 겁니까? 네. 네울노도프는 긴장뛰고 정중한 태도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집합소에 계실 때 말씀하실 걸 그랬습니다. 누구를 만나시려고요? 예과제리나 마슬로바입니다. 정치범입니까? 부소장이 물었다. 아닙니다. 선고를 받았나요? 네. 네. 네울노도프는 자기에게 호의를 보이는 부소장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시도르프? 부소장이 가슴에 여러 개의 훈장을 단 하사를 불렀다. 이분을 여전수한테로 안내해 주게? 네. 알겠습니다. 네울노도프에게는 모든 것이 이상했지만 특히 이상하게 느껴진 것은 이 건물 안에 잔인한 행위의 실천자인 부소장이나 간수장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간수장은 네울노도프를 맞은편에 있는 문을 열고 여제수 면회실로 안내했다. 이 방도 두 겹의 철망으로 분리되어 있었으나 그 규모나 면회자들이나 제수들의 수에 있어서 남제수 면회실보다 훨씬 작았다. 그러나 아우성 소리는 남제수 면회실과 마찬가지였다. 이어 제수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띈 것은 머리칼이 헝클어진 말라빠진 집시 여자였다. 그녀는 철망 저쪽 기둥 옆에 서서 푸른색 프로코트 아래 허리띠를 단단하게 졸려면 집시 남자에게 무엇인가 소리를 치르고 있었다. 집시 남자 옆에는 한 병사가 마룻바닥에 앉아서 여제수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턱수염을 기른 젊은 동부가 철망에 매달려 울음을 참느라고 얼굴이 향기되어 있었다. 곱상하게 생긴 금발의 한 여제수는 농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들 옆에는 남노한 옷을 입은 남자가 얼굴이 넓적한 여자와 얘기하고 있었고 그들 앞에는 여제수가 한 명씩 마주 서 있었다. 그러나 마슬로바는 없었다. 잠시 후 맞은 편 여제수들 뒤에 한 명의 여자가 보였다. 네울러도프는 그 여자가 카츄샤임을 알았다. 벼랑간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드디어 운명을 결정할 최후의 순간이 닥쳐온 것이다. 절망으로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역시 틀림없는 그녀였다. 카츄샤는 페도샤의 뒤에 서서 미소를 띈 채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카츄샤는 제수복이 아닌 흰 상의에 허리를 졸라매서 가슴을 풍만하게 하고 있었으며 법정에서 보던 것과 같이 스카프 밑으로 까만 곱슬머리가 조금 나와 있었다. 이제 결정되는구나. 네울러도프는 생각했다. 뭐라 불러야 하나? 혹시 그녀가 내게 먼저 와주지 않을까? 그러나 끝내 그녀는 그에게 와주지 않았다. 그녀는 친구인 끌라라를 기다리고 있었고 이 남자가 자기를 면회하러 온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누구 면회입니까? 절망사이를 거닐던 여관수가 네울러도프에게 물었다. 예카즘이나 마슬로바입니다. 네울러도프는 겨우 입을 뗐다. 마슬로바! 면회야! 여관수가 크게 애쳤다. 마슬로바는 이쪽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면서 침착한 표정으로 두 여제수 사이를 해치고 철망사이로 걸어왔다. 그러나 네울러도프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저 바라보기만 하였다. 그녀는 그의 옷차림으로 보아 돈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짐작하고 쌩긋 웃었다. 저를 면회 오셨나요? 그녀는 웃음을 띈 사팔눈의 얼굴을 철망쪽으로 대면서 말했다. 보고 싶었소. 네울러도프는 당신이라고 할지 너라고 할지 망설였지만 당신이라고 호칭했다. 그는 부드럽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만나고 싶었소. 나요. 마슬로바는 네울러도프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었으나 표정으로 문득 옛날의 글을 생각했다. 그러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졌고 고뇌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틀리지 않는군요. 카츠샤는 눈을 가늘게 뜨고 이마에 깊은 주름을 지으면서 말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그렇다. 나는 지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 참해를 하는 것이다. 네울러도프는 생각했다. 그는 눈물이 핑돌고 목이며 철망을 붙잡은 채 침이는 울음을 참으려고 애쓰면서 잠시 입을 다물었다. 네울러도프가 흥분한 것을 보자 그녀의 얼굴은 갑자기 상기되었다. 그러나 그 표정은 여전히 경직되고 사팔루는 그를 예면하고 있었다. 얼굴이 있긴 한데 누구신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그를 보지도 않고 말했다. 당신에게 용서를 빌러왔소. 그는 큰 소리로 거침없이 말했다. 그는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수치를 당연히 느끼는 편이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용서해줘요. 내가 정말 잘못했소. 꼼짝도 않고 갓추시하는 그에게 사팔눈을 고정시켰다. 네울러도프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고 솟구쳐오르는 눈물을 겨우 참으며 철망 곁을 떠났다. 네울러도프를 여재수 면회실로 안내한 부소장이 그에게 흥미를 느낀 듯이 면회실로 왔다. 그리고 철망에서 떨어져 있는 그에게 왜 연예인과 말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네울러도프는 애써 침착한 태도를 보이려고 노력하면서 대답했다. 철망 너머로는 도저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도 들리지 않는군요. 부소장은 잠깐 생각했다. 그럼 잠시 그 여자를 이리로 데려오겠습니다. 그는 여관수에게 말했다. 머슬로바를 이리로 데리고 와요. 잠시 후 옆문에서 머슬로바가 나타났다. 그녀는 가벼운 걸음걸이로 네울러도프 바로 앞에까지 걸어와 그를 쳐다보았다. 창백한 얼굴은 부어있었으나 여전히 귀엽고 침착해 보였다. 윤기 있는 까만 사팔눈이 부석부석한 눈꺼풀 속에서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곳에서 말씀하십시오. 부소장은 자리를 떠났다. 네울러도프는 벤치로 걸어갔다. 머슬로바는 뭔가 의아한 표정으로 부소장을 쳐다보고는 네울러도프를 따라 벤치에 나란히 앉아 스커트를 만지작거렸다. 나를 쉽게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어. 네울러도프는 또다시 눈물이 솟구쳐 올라 잠시 말을 멈췄다. 그러나 이제 과거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고 이제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소. 무슨 말이든 해봐요. 저를 어떻게 찾으셨어요? 그의 말에는 대답도 없이 그녀는 이렇게 물었다. 아, 하나님 제게 힘을 주소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네울러도프는 추하게 변한 카츠사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충얼거렸다. 그저께 나는 배심원으로 법정에 나갔었소. 하고 그는 말했다. 그때 당신은 나를 알아보지 못했소. 네, 그럴 여의도 없었고 또 보려고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아기가 있었다는데 네울러도프는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다행히 죽었어요. 카츠사는 그에게 시선을 떼며 화난 듯 대답했다. 아니, 왜? 저도 병으로 하마터면 죽을 뻔한 거려. 그녀는 다소곳이 말했다. 그런데 왜 고모들이 당신을 내보냈죠? 누가 임신한 한여를 집에 두겠어요? 즉시 쫓겨났죠.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난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모두 잊어버렸어요. 이젠 끝난 일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나는 당신을 이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 내 죄를 속죄하겠어. 속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건 모두 과거의 일이니까요. 그녀는 갑자기 눈을 들어 유혹하듯 호소하듯 불쾌한 듯 야릇하게 미소띈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슬로바는 이런 곳에서 그와 제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으므로 처음 그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고 지금껏 묻어두었던 일들을 부득이 해상해야만 했다. 카츄샤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던 시절에 훌륭한 청년이 보여준 오묘한 감정과 사랑의 세계를 막연히 해상했다. 그리고 청년의 무정함과 꿈같은 행복 뒤에 몰아쳐온 너무나 많았던 굴욕과 고민을 생각했다. 가슴이 아팠다. 이제 이 신사는 그녀가 한때 사랑했던 청년 네올로도프가 아니라 필요할 때만 언제나 자기와 같은 여자를 이용하는 사나이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또한 자기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이를 유리하게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그녀는 유혹하는 듯한 웃음을 보냈던 것이다. 카츄샤는 이 남자를 어떻게 이용해야 좋을까 하는 생각에 잠시 동안 잠잡고 있었다. 이젠 다 끝장난 일이에요 하고 그녀는 말했다. 이미 칭역 판결이 내렸으니까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나도 당신의 무죄를 알고 있소. 그리고 또 그것을 믿고 있소. 물론이죠. 난 무죄예요. 모든 것이 변호사의 잘못이라고 하더군요. 그녀는 말했다. 상소를 해야겠지만 돈이 많이 든다니. 그럼 해야죠. 꼭 해야지. 니을로더프는 말했다. 내가 변호사에게 부탁하고 오는 길이요. 좋은 변호사를 좀 대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무엇이든지 최선을 다하겠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다시 유혹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부탁이 있는데요. 괜찮으시다면 제게 돈이 좀 필요해서요. 조금만 한 십루블 정도 그 이상은 필요 없어요. 좋습니다. 당황한 니을로더프는 이렇게 말하고 지갑에 손을 대왔다. 카츄샤는 면회실 안을 감시하는 부소장을 힐끔 쳐다보았다. 저 사람 앞에서는 내놓지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빼앗겨요. 이 여자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구나. 과거에는 사랑스러웠지만 지금의 추한 얼굴 까만 사팔눈을 번득이면서 부소장과 지폐를 진 그의 손을 번갈아보고 있는 카츄샤를 바라보면서 니을로더프는 이렇게 생각했다. 갑자기 동의하는 빛이 떠올랐다. 어젯밤에 그 유혹의 소리가 또다시 니을로더프의 마음속에서 들려왔다. 그것은 평소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서 그 결과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유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그를 이끌어 가려고 했다. 너는 이 여자에게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 하고 그 소리는 말했다. 다만 자신의 목에 돌을 매다는 격이다. 너를 물속에 침잠시키고 내가 세상에서 유익한 존재가 되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지금 있는 돈을 모두 이 여자에게 주워버리고 영원히 인연을 끊는 것이 좋은 거다.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는 가장 소중한 것이 지금 성립되고 있으며 그의 내적 생활이 지금 이 순간 저울대 위에 놓여있듯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는 신을 부르면서 신생의 노력을 해보았다. 그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다. 가츠샤 난 용서를 빌려왔어. 그런데 넌 용서한다든지 또는 언제 용서하겠다든지 하는 말을 안 해주는구나. 그는 갑자기 너라고 호칭을 바꾸면서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들은 채도 않고 그의 손과 부소장만 번갈아 보고 있었다. 부소장이 다른 쪽으로 돌아서자 그녀는 재빨리 네울려도프에게서 지폐를 뺏어 허리띠 밑에 감췄다.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요. 하고 방긋 웃으면서 그녀는 말했다. 네울려도프는 그녀가 그를 미워하는 감정으로 그것이 지금 그녀를 지탱하려 하고 동시에 자기 마음속에 동화에 들어가려는 그의 노력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기가 그녀를 정신 정신적으로 눈뜨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다.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 어렵다는 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았다. 지금 그는 그녀에게는 물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다. 그 감정은 이기적인 것이라곤 전혀 없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다. 다만 그녀가 이 상태에서 벗어나 반성하고 예전에 그녀로 돌아가 주기만 바라고 있었다. 가추샤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너를 잘 알아. 파노보 마을에 있던 예전의 너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나 그녀는 화난 상태였다. 난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지금 너를 만난 거야. 가추샤. 그리고 그녀와 결혼할 생각도 있다고 말하려 했으나 그녀의 난폭 반항적인 시선을 읽었기 때문에 그는 할 수가 없었다. 면회자들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부소장이 네울려도프의 곁으로 다가와서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말했다. 마슬로바는 냉큼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럼 잘 있어. 난 아직도 할 말이 많지만 이제는 시간이 없어. 네울려도프는 손을 내밀었다. 다시 오겠어. 이젠 더 올 필요가 없으실 것 같은데요. 그녀는 손을 내밀었지만 꼭 지지는 않았다. 아니야.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곳에서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어. 그리고 그땐 중대한 이야기를 하겠어. 하고 네울려도프는 말했다. 그러시다면 그녀는 미소를 띄며 말했다. 너는 나에게 누이 동생 이상으로 가까운 사람이야. 하고 네울려도프는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면서 절망 쪽으로 사라졌다. 네울려도프는 첫 번째 면회에서 카츄샤에게 그의 결심과 속죄를 알리면 반드시 기뻐하고 감동하여 다시 그 전에 카츄샤로 되돌아가 추리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옛날에 카츄샤는 없었고 다만 타락한 마슬로바만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사실이 그는 놀랍고 무서웠다. 더욱 그를 놀라게 한 것은 마슬로바가 매춘부로서의 자기의 생활을 조금 더 부끄럽게 여기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에 만족하며 자랑스러워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도둑이나 살인자 간첩이나 매춘부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을 부끄럽게 여기리라 생각되지만 실상은 그와 반대인 것이다. 운명이나 제약이나 또는 과실에 의해서 특별한 입장에 놓여진 사람들은 아무리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도 자기의 입장을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것으로 합리화시켜 인생관을 만들어내는 법이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관을 지속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가 인생관과 인생에 있어서의 자기의 위치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사회를 옹호하려고 했다. 도둑이나 매춘부 살인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그러나 우리를 놀라게 만드는 것은 이런 사람들이 사는 세계와 환경이 한정되어 있고 우리 자신은 그 밖에 놓여있기 때문이라는데 불가하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그것과 다를 바 없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가. 자기의 재산 즉 약탈의 성과를 자랑하는 부자 그 승리 즉 살인의 성과를 자랑하는 장군 자기 권력 즉 폭압을 자랑하는 위정자 등등 이런 사람들 속에서 자기의 위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왜곡의 행위를 찾아내지 못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사회가 더 크고 우리들 역시 그 사회에 속해 있기 때문인 것이다. 마슬로바는 그러한 인생을 터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징역을 선고받은 매춘부였음에도 자신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했고 자기의 처지를 자랑까지 할 수 있는 인생관을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그러므로 마슬로바는 자신의 인생관을 무엇보다도 존중하고 있었다. 아니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인생관이 바뀌면 사람들 사이에 확보되어 있던 그녀의 가치를 상실케 되기 때문인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네올로도프의 생각에 반항했던 것이다. 역시 같은 이유로 그녀의 처녀 시절 추억도 네올로도프와의 첫사랑의 추억도 몰아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한 추억은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기억으로부터 지워져 있었다. 그렇다. 나는 그녀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 출구로 나오면서 네올로도프는 생각했다. 결혼할 생각이란 것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어이 그녀와 결혼하겠다. 출구에 섰던 간수들은 면회자를 내보내면서 다시 술을 세고 있었다. 네올로도프는 외적 생활 방식을 바꿔보려고 생각했다. 집은 세주고 하인들을 내보낸 다음 여관으로 옮겨가기로 생각했다. 그러나 아그라페나 페뜨로브나는 여름철에는 집에 새들 사람도 없고 또 어디서 생활을 하든 가구와 도구는 있어야 한다고 반대했다. 그래서 애적 생활을 개혁하려던 네올로도프의 계획은 허사가 되었다. 네올로도프는 변호사 파나린과 약속한 날에 그의 집을 방문했다. 커다란 정원수들이 늘어서 있고 호화로운 커튼이 걸려 있었으며 대개 벼락부자가 된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급 가구로 장식된 웅장한 저택이었다. 응접시에 들어간 네올로도프는 그림 잡지가 놓여있는 테이블 주변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소송 의뢰인을 보았다. 아 공장님 어서 오십시오. 파나린은 네올로도프를 맞아들였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마슬로바 사건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네 지극히 졸렬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상소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하간 상소할 수는 있어서 이렇게 서류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변호사는 빽빽히 쓴 서류를 집어서 형식적인 대목은 대충 넘기고 그 밖의 대목은 또박또박 읽기 시작했다. 대심원 형사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상소 모년 모월 모일 모 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에 의하여 마슬로바는 상인 스멜리코프를 독살했다는 것이 유죄로 인정되어 형법 제 1454조에 의거하여 징역의 선고를 받았음. 그는 여기까지 잠깐 말을 끊고 자기가 작성한 상소문을 음미하고 있었다. 이 판결은 매우 중대한 사법상의 위반과 착오의 결과이므로 그는 힘을 주어가며 계속했다. 당연히 취소되어야 함. 첫째로 본권 심의 중 시멜리코프의 내장해부 보고서 낭독이 재판장에 의해서 중단되었음. 이것이 상고 이유의 하나임. 그러나 그 낭독은 검사가 요구했습니다. 네울려도프는 놀라서 말했다. 상관없습니다. 변호사도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낭독은 전혀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수의 이유는 됩니다. 둘째로 마슬로바의 변호인은 하고 그는 계속했다. 변론 도중 마슬로바의 생활을 설명하기 위하여 그녀의 타락한 내적 원인을 언급하려 하자. 사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하여 재판장의 제지로 중단되었음. 그러나 형사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도덕적 인격에 관한 설명은 형사상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으로써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있어서도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임. 그는 네울려도프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의 변론이 서툴러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걸요. 네울려도프는 더욱 놀라 말했다. 물론 풋나기니까 제대로 못했을 겁니다. 파나리는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이 경우도 상소의 이유는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재판장은 판결에 있어서 형사소송법 제81조 제1항의 절대적 요구를 무시하고 유죄의 개념을 규정하는 법률상의 요소를 설명하지 않았고 또 마슬로바가 독약을 준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녀에게 살해의 의사가 전혀 없을 경우 그 행위만으로서 돌릴 것이 아니라 그럴 경우에 과실에 불과한 것이며 과실에 대해서만 죄를 판결해야 하는 것을 배심원들은 주의하지 않았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네 우리도 즉시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실수였습니다. 끝으로 하고 변호사는 계속했다. 마슬로바의 유죄에 관한 배심원의 답신서는 명백한 모순을 갖고 있음 마슬로바는 탐욕 때문에 고의로 스멜리코프를 독살한 것으로 기소되었으며 그 사례의 유일한 동기가 금전욕에 있었다고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그 답신서에서 마슬로바가 절도이사가 있었다는 것과 금품을 절취하는데 참가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인하였음. 따라서 따라서 이 같은 배심원의 답신은 형사소송법 제816조 및 제808조에 적용을 요함. 즉 재판장은 배심원에 대하여 그들이 범한 오류를 인정하고 답신서를 반환하여 피고의 죄를 새로 심의케 하고 새로 작성한 답신을 제출토록 해야함. 그렇다면 어째서 재판장은 그것을 하지 않았을까요? 역시나도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대심원이 이것을 수정하겠군요? 그것은 그때의 담당자들 여하에 달렸죠. 그래서 이렇게 청가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은 하고 그는 재빨리 이었다. 마슬로바에게 형벌을 가하는 권리를 법정에 주지 않고 또 그녀에게 형법 제771조 제3항을 적용하는 것은 위반임. 상술한 이유로서 형사소송법 제909조 제910조 제912조 제2항 및 제928조에 의거하여 전 판결을 폐기하고 재심하기 위하여 재판소에 다른 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는 바임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한 셈입니다. 그러나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모든 걸 대심원 담당자에게 맡길 수밖에 없겠죠. 아는 사람이 있으시면 밀고 나가세요. 좀 아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시다면 서두르십시오. 아니면 석 달은 기다려야 하니까요. 그래도 승수하지 못하면 최후수단으로 황제에게 직접 청원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때 도와드리기로 하죠. 배우 배우 운동이 아니라 청원서 작성에 대해서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례금은 비서가 정사한 상속장을 드릴 때 말씀드릴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나는 마슬로바에 대한 면회 허가증을 받고 그 여자를 면회 갔습니다만 면회실 이해의 장소에서 면회를 하려면 지사의 허가가 필요하다는데 사실입니까? 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나 지금 지사는 부재중이어서 부지사가 직무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자는 형편없는 인간이라서 그를 상대로 일이 될까 모르겠군요. 마슬레니 코프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친구라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울르도프는 일어섰다. 대기실에서 조수가 네울르도프에게 완성된 상소장을 내어주었다. 사례금에 대해 묻자 천 루블로 정했다고 말한 다음 아나톨리 삐뚤오비치가 특별히 네울르도프를 위해서 이 사건을 맡았다는 것을 설명했다. 이 상소장에는 누구의 서명이 들어갑니까? 하고 네울르도프가 물었다. 피고 본인이 하는 겁니다만 어려우시다면 피고의 위임장을 받아 변호사가 대신해도 무방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피고에게 직접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울르도프는 지정된 면회일전에 카츄샤를 만날 기회가 마련된 것을 기뻐했다. 평소와 같은 시간에 간수들의 호각 소리가 복도에서 요란하게 울려 퍼지자 복도와 감방문이 열리고 신발 뒤축 끄는 소리가 나고 용변통 담당 제수들이 역겨운 냄새를 풍기면서 복도를 지나갔다. 남 제수와 여 제수들은 세수를 하고 옷을 매만지고 저물을 받기 위하여 복도로 나왔다. 이날은 두 사람의 제수가 태형을 받게 되어 있었으므로 어느 감방에서나 그 이야기로 시끄러웠다. 이 태형은 여제수 면회실에서 집행하게 되어 있었다. 이런 사실은 어제 밤부터 감방 안에 모든 제수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에 감방에서는 앞으로 닥칠 태형에 대한 이야기로 웅성거렸다. 꼬라볼료바 멋짱이 페도시아 마슬로바 등 넷은 구석에 앉자 마슬로바가 동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워드가를 마시고 얼굴들이 빨개지고 쾌활해져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젊고 좋은 남자라던데 침대 맞은편 장자구에 앉아있던 머리를 길게 따 내린 맨 머리에 페도시아가 말했다. 부탁해 보겠어요. 그분은 날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해 주실 테니까요. 마슬로바는 생글거리면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언제 올지 간수들이 곧 끌어갈 텐데 페도시아가 말했다. 정말 끔찍스러워.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덧붙였다. 난 시골에서 농부가 매맞는 걸 봤어. 시아버님 심부름으로 촌장집에 갔을 때였는데 가보니 하고 건널먹지기는 장황하게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건널먹지기의 이야기는 2층 복도에서 들리는 말소리와 발소리 때문에 중단되었다. 끌려가고 있어 망할 놈들 같은 이라고 멋짱이가 말했다. 분명히 무지막지하게 두들겨 펼 거야. 그 남자가 자기들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고 몹시 미워했거든. 마슬로밥은 두 무릎을 세운 채 몹시 지루해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잠을 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때 여간수가 와서 면회자가 있으니 사무실로 오라고 불렀다. 꼭 우리들 얘기를 해주어요. 수은이 반이나 벗겨진 거울 앞에서 마슬로바가 목도리를 두르고 있을 때 메니슈바 할머니가 말했다. 불을 치른 건 내가 아니라 그 악당이야. 일꾼이 보았어. 그분에게 마뜨리아를 불러서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자세히 말해줄 거야. 우린 아무 죄 없이 감옥에 들어와 있고 그놈은 남의 옆에 놓아붙어 술집에서 노닥거리고 있으니. 세상에 그럴 순 없어. 꼬라불류바가 맞장구를 쳤다. 네 꼭 말할게요. 마슬로바가 대답했다. 기운을 내려면 한 잔 마셔야지.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꼬라불류바가 술을 반쯤 따라주었다. 마슬로바는 단숨에 마시고 나서 입술을 닦고는 들뜬 기분이 되어 방금 말한 기운을 내기 위해서를 되뇌이며 웃는 얼굴로 여간수를 따라 복도로 나갔다. 네울르더프는 한참을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감옥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입구에 벨을 눌러 당직 간수에게 검사의 허가증을 보였다. 누구 면회입니까? 머슬로바를 만나고 싶습니다. 지금은 안됩니다. 소장이 집무 중이어서요. 사무실에 계십니까? 네울르더프는 물었다. 아니, 이쪽 면회실에 계십니다. 네울르더프는 간수의 얼굴에서 당황해하는 빛을 보았다. 오늘은 면회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한 용무가 있어서요. 어떻게 하면 빨리 볼 수 있습니까? 곧 나오실 테니 조금 기다려 보세요. 이때 옆문에서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금줄이 번쩍이는 군복을 입은 상사가 나오더니 엄한 태도로 간수에게 말했다. 왜 이곳으로 안내했나? 사무실로 모시도록 해. 소장이 이곳에 계시다고 하기에 네울르더프는 이 상사에게서도 어딘지 불안한 표정을 보았으므로 수상적게 여기며 말했다. 이때 안쪽 문이 열리더니 소장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는 계속 갑분숨을 내쉬고 있었다. 네울르더프를 보자 간수를 향해 이봐! 베트로프! 오 감방의 마슬로바를 사무실로 데리고 와! 하고 말했다. 이리 오십시오. 그는 네울르더프에게 말했다. 그들은 층계를 올라가 방으로 들어갔다. 정말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네울르더프를 바라보며 권련을 꺼내면서 소장이 말했다. 몹시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하고 네울르더프가 말했다. 정말입니다. 정말 괴로운 직업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그만둘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피곤한 일입니다. 네울르더프는 소장이 무엇 때문에 피곤해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소장이 치근하고 슬프고 절망적인 기분에 잠겨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렇겠죠. 괴로운 일이겠죠. 하고 그는 말했다. 어째서 이런 직책을 맡고 계십니까? 재산은 없고 처자가 딸린 몸이니. 간수에게 안내되어 돌아온 마슬로바 때문에 소장의 하수연은 중단되었다. 네울르더프는 그녀가 소장이 있는 줄 모르고 문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그녀는 미소를 머금고 생기있게 간수를 따라 들어왔다. 그러나 그녀는 소장의 모습을 발견하고 놀란 얼굴로 훑어보다가 곧 태어나고 쾌활한 태도로 네울르더프에게 말을 건넸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천천히 말하고는 생긋이 웃었다. 지난번과는 달리 힘차게 그의 손을 쥐었다. 실은 상소장의 서명을 받으러 왔소. 변호사가 산소장을 작성해 주었소. 곧 베체르부르크로 보낼 거요. 여기서 서명해도 되겠습니까? 네울르더프는 소장에게 물었다. 이쪽으로 앉아요. 소장은 말했다. 자, 펜도 있고 글을 쓸 줄 아나? 옛날엔 알았어요. 그녀는 쌩글쌩글 웃으면서 테이블 앞에 앉아 네울르더프를 쳐다보았다. 그는 서명할 곳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펜을 잉크에 적셔 자기 이름을 썼다. 이젠 됐나요? 그녀는 네울르더프와 소장을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는데? 그녀의 손에서 펜을 뽑으며 네울르더프는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해보세요. 그녀는 진지한 표정이 되었다. 소장은 방에서 나갔다. 네울르더프는 그녀와 마주 앉았다. 마슬로바를 안내한 간수는 테이블에서 물러나와 창가에 앉았다. 네울르더프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것이다. 처음 면회 왔을 때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라고 말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줄곧 후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든 오늘은 말하리라고 굳게 마음먹었다. 방 안이 밝았기 때문에 네울르더프는 그녀의 얼굴, 입술, 언저리의 잔주름, 그리고 부석부석한 눈을 자세히 볼 수가 있었다. 치근한 마음이 들었다. 창가에 앉은 반백의 구렛나루슬길은 간수에게는 들리지 않게 그는 말했다. 만약 이 상소가 승수하지 못하면 황제에게 청원해봅시다. 최선을 다해보겠소. 처음부터 좋은 변호사를 샀더라면 그녀는 그의 말을 막았다. 지난번 변호사는 정말 바보였어요. 나한테 듣기 좋은 말만 했거든요. 그녀는 생긋 웃으며 말했다. 그때 만일 제가 당신과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도대체 이런 법이 어딨어요? 모두들 나를 도둑년으로 생각하다니. 오늘은 좀 이상하군. 네울로도프는 생각했다. 그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자 그녀는 다시 말을 꺼냈다. 할 말이 있어요. 우리 방에 정말 좋은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역시 아무 죄 없이 아들하고 수감되었거든요.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내가 당신과 잘 아는 사이라는 걸 알고. 마슬로바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면서 말했다. 날더러 당신에게 말해서 아들을 만나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베니쇼프라고 한대요. 들어주시겠어요? 정말 좋은 할머니예요. 당신도 보시면 억울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도와주세요.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 노력해보지. 무슨 말씀을 말이죠? 여전히 쌩글거리면서 그녀가 말했다. 내가 당신한테 용서를 빌러 왔다고 그랬지. 그는 말했다. 아니 당신을 용서하다니요. 그보다는 내가 죄를 속죄하겠다는 것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속죄하겠다는 거요. 당신과 결혼하려고 결심했단 말이요. 그녀는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다. 지금 와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녀는 이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나는 신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꼈어. 당치도 않은 말씀만 하시네요. 신이라고요? 어떤 신이요? 그녀는 입을 벌린 채 말을 끊었다. 니울르도프는 그제서야 그녀의 입에서 풍기는 강한 술 냄새를 맡고 그녀가 흥분한 이유를 알았다. 진정해요. 그는 말했다. 진정하라고요? 취한 줄 아세요? 네, 난 취했어요.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쯤은 알아요. 그녀는 얼굴이 달아올랐다. 난 재수고 매춘부예요. 그러나 당신은 기하신 공작이시잖아요. 나 같은 여자에게 몸을 더럽힐 필요가 있으세요? 공작 아가씨한테나 가세요. 나의 몸값은 10루블짜리 지폐 한 장이면 돼요. 당신이 아무리 지독한 말을 해도 내 마음은 전혀 모를 거요.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니울르도프는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가책을 느끼는지 알지 못할 거요. 가책을 느낀다고요? 그녀는 심술굳게 흉내를 냈다. 그때는 가책을 느끼지 않아서 100루블짜리 한 장을 쑤셔 넣어 주셨군요. 아, 그것이 내 몸값이었죠? 알고 있어. 잘 알고 있어. 그러니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오? 니울르도프는 말했다. 이제 다시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소. 그는 되풀이했다. 내가 한 말은 책임지겠소. 책임을 져요? 그녀는 깔깔대고 웃었다. 가추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돌아가세요. 나는 재수고 당신은 공장님이세요. 이젠 볼 일이 없으실 거예요. 화가 난 그녀가 그의 손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해쳤다. 당신은 나를 핑계로 자신을 구원받으려 하는 거죠? 그녀는 가슴 속에 응어리졌던 모든 말을 단번에 쏟아 놓으려는 듯 말을 계속했다. 당신은 나를 누리객감으로 만들어 놓고 저 세상에서도 나를 믿기로 자신을 구원하려는 거죠? 보기 싫어요. 그 안경도 기름진 더러운 얼굴도 다 보기 싫어요. 어서 가요, 가. 그녀는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간수가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왔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냥 두십시오. 니울러도프는 말했다. 간수는 창가로 다시 물러섰다. 카츠샤는 다시 자리에 앉아 눈을 내리깐 뒤 두 손에 손가락을 꼭 끼워지었다. 니울러도프는 당황하여 그녀 앞에 우툭헌이 서 있었다. 나를 믿지 않는군. 저와 결혼하시겠다는 말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목을 메어 죽는 편이 낫겠어요. 이것이 저의 마음이에요. 어쨌든 당신을 위해서라면 나는 최선을 다하겠소.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분명히 말하는데 이제 나는 당신에게 부탁할 것이 없어요. 왜 그때 죽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녀는 구슬프게 흐늦게 울기 시작했다. 니울러도프는 이제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녀의 눈물이 그의 마음속으로 스며드는 듯했다. 그녀는 목도리의 한 끝으로 눈물을 닦아냈다. 간수는 다시 다가와서 시간이 다 되었다고 말했다. 카츄샤는 일어섰다. 당신은 지금 흥분했어. 가능하면 내일 다시 올 테니 잘 생각해봐요. 하고 니울러도프는 말했다. 그녀는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간수디를 따라 나갔다. 예, 넌 곧 석방될 거야. 감방에 돌아오자 꼬라볼류바가 마슬로바에게 이렇게 말했다. 분명히 너한테 반한 모양이야. 그이는 반드시 구해낼 거야. 돈 많은 사람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 그렇지. 건널목지기는 맞장구를 쳤다. 가난뱅이는 결혼하기도 힘들지만 부자는 생각만 있으면 즉석에서 할 수 있거든. 아참, 내 이야기는 해보았어? 하고 할머니가 물었다. 그러나 마슬로바는 아무 대답도 않고 침대에 들어놓은 채 저녁때까지 그대로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괴로운 투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니울러도프의 말은 그녀를 예전으로 돌아가게 했다. 너무나 괴롭고 증오에 사로잡혀 떠나버린 그 옛날로 말이다. 그러나 생생한 과거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기란 너무나 괴로운 일이었다. 밤이 되자 그녀는 술을 사서 동료들과 나누어 마셨다. 그렇다.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 당연해. 감옥을 나오면서 니울러도프는 생각했다. 그는 비로소 자기 죄의 전부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그 모든 것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이제야 이 여자의 영혼을 자기가 무참히 짓밟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그녀 역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니울러도프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즐기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저 두렵기만 하였다. 그녀를 버린다는 것은 이제 불가능했다. 그는 이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와 어떻게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상할 수 없었다. 감옥 문을 나서려는데 가슴에 십자훈장과 여러 개의 메달을 단 간수가 니울러도프에게 걸어와서 아첨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몰래 편지를 내주었다. 어느 부인이 나리께 이 편지를 전해드리라고요? 어떤 부인인데요? 읽어보면 아실 겁니다. 국사범으로 수감된 분입니다. 저는 그 감방 담당자죠. 그래서 부탁받은 겁니다. 이런 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 거절할 수 없어. 간수는 변명조로 말했다. 니울러도프는 정치범 담당 간수라는 자가 공공연히 편지 연락을 하는데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가 간수인 동시에 간첩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그는 감옥을 나오면서 그 편지를 읽었다. 편지에는 활달한 필적으로 당과 같이 연필로 씌어있었다. 당신이 어느 형사범에 관심을 갖고 감옥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꼭 한번 뵙고 싶어졌습니다. 면회를 주선해 주세요. 허락될 것으로 압니다. 당신이 돌봐주고 계시는 분이나 우리들 정치범을 위한 중요한 자료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리는 베라 보고두오프스 까야. 베라 보고두오프스 까야는 네울러도프가 곰 사냥을 하려고 들렀던 노부고로드 현 벽촌의 여교사였다. 이 여교사는 네울러도프에게 학자금을 청한 일이 있었다. 네울러도프는 돈을 주었고 벌써 그것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부인이 정치범으로 수감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소문을 듣고 자진해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 당시는 모든 것이 간단하고 단순했었다. 저 공장님은 부자시니까 그런 쓸대도 없는 사냥에 돈을 허비하시지만 저는 하고 처녀는 무척 수줍어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은데 아는 것이 없어서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부탁하려고요? 성실하고 착해 보이며 결의가 굳어 보이면서도 수줍어하는 표정이 몹시 감동적이어서 네울러도프는 그녀의 처지를 동정하였다. 저는 여교사예요. 대학교에 가고 싶습니다만 잘 안 되는군요. 돈이 없기 때문이에요. 돈을 빌려주실 수는 없을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반드시 갚아드리겠어요. 단돈 80루블만 있으면 좋게요. 그러나 안 된다면 할 수 없죠. 아닙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걸 감사합니다. 곧 갖다 드리죠. 네울러도프는 말했다. 그는 현관으로 나왔다. 그는 그때 둘의 이야기를 엿듣고 있던 친구 하나와 마주쳤다. 그는 친구들이 놀리는 것에도 개의치 않고 돈을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네울러도프는 이러한 것들을 해상하는 것이 무척이나 즐거웠다. 특히 건강과 정력과 평온을 의식하던 행복한 감정의 해상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아, 왜 모든 것이 이렇게 괴롭고 어려운 것일까? 분명히 베라 보고도프스카야는 혁명가로서 지금의 혁명운동 때문에 수감되어 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빨리 만나야겠다. 특히 카츄샤와의 문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지 않았던가. 다음 날 아침 네울러도프는 잠에서 깨자 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해상에 보고는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 굳은 마음으로 이미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리라 결심했다. 이러한 의무감을 의식하면서 그는 집을 나서 마슬레니코프한테로 마찰을 몰았다. 그것은 마슬로바건 말고도 그녀에게서 부탁받은 매니시오프 노파모자에 대한 면회허가를 얻기 위해서였다. 그 밖에 머슬로바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를 보고 두어 부스카야의 면회에 대해서도 부탁해볼 참이었다. 네울러도프는 마슬레니코프와 옛날 연대 시절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였다. 그는 뛰어난 호인으로서 연대와 황실릴밖에 몰랐고 또 알려고도 하지 않는 실천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유복하고 고집이 센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내의 강요로 문관으로 전직했던 것이다. 마슬레니코프는 네울러도프를 보자 무척 반가워했다. 그는 옛날부터 어깨와 가슴이 꼬 끼는 최신형의 날씬한 군복이나 평복을 입고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벌어진 가슴과 뚱뚱한 몸에 최신 유행의 문관복을 입고 있었다. 나이 차이는 많았으나 그들은 서로 말을 놓고 지내는 사이였다. 잘 왔네. 집사람에게 가세. 해외에 나가려면 꼭 10분 남았네. 지사가 부재중이야. 내가 현청일을 맡아보고 있지. 자네에게 부탁이 좀 있어서 온 걸세. 무슨 부탁인데? 다소 놀라는 어조로 마슬레니코프가 말했다. 실은 내가 대단한 관심을 갖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있는데 그 사람을 일반 면회실이 아닌 사무실에서 만나고 싶다네. 지정된 날이 아니라도 자주 만나고 싶은데 그것이 모두 자네 손에 달려있다고 해서. 물론 자네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도와주겠네. 하지만 지금 나는 임시 주인일세. 그래도 그 여자를 면회할 수 있는 허가증을 줄 수 있겠지? 여재수인가? 응. 무엇 때문에 수감됐지? 독살 사건이야. 그러나 억울하게 들어갔어. 그렇다니까. 그것이 정당한 재판이라는 거야. 그 친구들은 그 집 밖에 할 줄 모른다네. 그는 갑자기 프랑스어로 말했다. 자네는 동의하지 않는 줄 알지만 할 수 없지. 이건 나의 신념이니까. 그는 1년 동안 보수주의 신문에서 얻은 의견을 늘어놓으면서 덧붙였다. 자네가 자유주의자라는 것도 잘 알아. 자유주의자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를 일이지만. 리울러도프는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그는 사람을 재판하는 데 있어 우선 피고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는 것, 재판 전까지는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 또 모든 사람, 특히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사람에게 폭력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했을 뿐인데도 자기를 어느 당파에 넣어서 자유주의자라고 하는 데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유주의자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지만. 다만 오늘날의 재판이 아무리 나쁘다 해도 옛날의 재판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것만은 알고 있지. 그래, 변호사는 누구를 택했나? 파나린? 뭐야? 파나린이라고? 작년에 머슬레니코프가 법정의 증인으로 나갔을 때 파나린은 자기를 범인 다루듯 신문했을 뿐 아니라 반 시간 이상이나 자기를 조롱하던 일이 생각나 그의 얼굴을 찡그리면서 말했다. 그런 놈과는 상종하지 않는 게 좋겠네. 파나린이란 작자는 평이 좋지 않아. 또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리울러도프는 그의 말에는 대꾸도 않고 말했다. 전부터 알고 있는 여교사가 있는데 지금 그 여자도 감옥에 있네만 그녀를 만날 수 있는 허가증도 내줄 수 있겠나? 정치범인가? 음, 그런 모양이야. 실은 정치범의 면회는 친척에게만 허용된 애만 자네니까 허가증을 내주지. 자네는 악용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그 여자 이름이 뭐지? 자네가 돌봐주겠다는 여자 말이야. 보고도어프스 까야라고? 미인인가? 못났어. 마슬리니코프는 테이블로가 표제만 인쇄되어 있는 종이 위에다 다음과 같이 썼다. 본 증명서 지참자인 드리뜨리 이바노비치 리울러도프에게 수감 중인 평민 마슬로바 및 간호사 보고도어프스 까야의 감옥 사무실에서의 면회를 허가함 굵은 필치로 서명을 했다. 여러 가지로 고마웠네. 리울러도프는 허가증을 집으면서 말했다. 그는 옛 친구에게 작별을 고했다. 집사람 만나지 않겠나? 미안하네. 시간이 없어서. 그럼 어쩔 수 없지. 옛 친구를 계단까지 배웅하면서 마슬리니코프는 이렇게 말했다. 그럼 목요일에 다시 와주게. 그날은 아내가 손님을 접대하는 날이야. 아내에게 말해두겠네. 마슬리니코프는 계단에서 크게 헤쳤다. 리울러도프는 마슬리니코프의 저탁에서 바로 감옥으로 가 이미 낯익은 소장의 사택을 찾았다. 소장이 침울하고 쓸쓸한 얼굴을 하고 나타났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용권이신지요? 그는 제복에 단추를 채우면서 말했다. 방금 부지사한테서 허가증을 받아왔습니다. 리울러도프는 허가증을 보이면서 말했다. 마슬로바를 만나고 싶어서요. 하지만 오늘은 만나기 어려우신데요. 아니, 어째서요? 그건 당신의 잘못입니다. 빙글에 웃으면서 소장이 말했다. 공장님, 앞으로 그들에게 직접 돈을 주지 마십시오. 주시려거든 제게 맡기세요. 필요할 때 전해주겠습니다. 어제 그녀에게 돈을 주신 모양인데 그녀는 그 돈으로 술을 구해 엉망으로 취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럼요. 독방으로 옮겼을 정도입니다. 평소에는 얌전한 여자입니다만 이젠 돈을 주지 마십시오. 그런 여자들은. 리울러도프는 어제 일이 떠올라서 또다시 소름이 끼쳤다. 그럼 정치범인 보고드오프스카야 면회 됩니까? 네. 하고 소장은 말했다. 막 문을 열고 나서려는데 소장 딸의 피아노 소리가 은은히 들려왔다. 소장과 리울러도프는 감옥으로 갔다. 머리를 절반쯤 깎은 네 명의 재수가 통을 메고 오다가 입구에서 이들을 마주치자 몸을 움찔했다. 누구를 만나신다고 했죠? 간수가 물었다. 보고 두오프스카야입니다. 탑에 있는 여 제수군요. 좀 기다려주십시오. 그럼 그동안의 방화범으로 기소되어 있는 메니시오프 모자를 면회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21호실입니다. 불러드리죠. 메니시오프를 감방에서 만날 수는 없을까요? 집합실이 조용해서 편하실 텐데요? 아니 제겐 그것이 더 흥미있습니다. 이상한 취미시군요. 이때 연문에서 깨끗하게 차린 부소장이 나왔다. 공장님을 메니시오프가 있는 감방으로 안내해드려. 감방은 21호실이야. 소장이 부소장에게 말했다. 그동안의 여자를 사무실로 데려오겠습니다. 참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 하셨던가요? 베라 보고도 부스카야. 리울러도프가 대답했다. 부소장은 콧수염을 염색하고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금발의 청년 장교였다. 그럼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는 상냥한 미소를 지으면서 리울러도프에게 말을 건넸다. 이런 시설에 흥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수감되어 있다고 하기에 더욱 흥미있습니다. 부소장은 어깨를 움찔했다. 네. 간혹 있기는 하지요. 그는 공손하게 길을 비켜서서 손님을 앞세우며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그들 또한 거짓말을 잘하지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십시오. 감방문은 열려있었고 몇 명의 제수들이 복도에 나와있었다. 부소장은 철문이 굳게 닫혀있는 다른 복도로 리울러도프를 안내했다. 이 복도는 처음 복도보다 어둡고 키키한 남새가 코를 찔렀다. 복도 양쪽에서는 잠긴 문들이 나란히 있었다. 모든 문에는 직경 2, 3cm의 문구멍이 뚫려있었다. 복도에는 지루한 얼굴에 늙은 간수가 하나 있었을 뿐이었다. 매니쇼프는 어느 감방에 있지? 부소장이 간수에게 물었다. 왼쪽으로 여덟 번째 방입니다. 이 감방 모두에 사람이 차있습니까? 네울러도프가 물었다. 네, 모두 차있습니다. 한 방만 비어있어요. 들여다봐도 됩니까? 하고 네울러도프가 물었다. 네, 그러세요. 부소장은 유쾌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네울러도프는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턱수염을 기르고 큰 키에 젊은 사나이가 샤츠 차림으로 재빨리 방 안을 서성거리고 있었다. 문 쪽에서 발소리가 나자 얼굴을 찌푸리며 다시 걷기 시작했다. 네울러도프는 다른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그때 안에서는 역시 이쪽을 보고 있던 커다란 눈이 네울러도프의 눈과 마주치자 놀란 듯이 물러섰다. 그는 매니쇼프가 있는 21호의 감방으로 갔다. 간수가 문을 열었다. 목이 길고 몸집이 좋은 착해 보이는 둥근 눈과 조금 도단한 턱수염을 가진 젊은 사나이가 나무 침대 옆에 있다가 얼른 겉옷을 걸치고 들어오는 사람을 바라보았다. 의심이 가득 차고 놀란 표정으로 네울러도프에게서 간수로 간수에게서 부소장에게로 바쁘게 시선을 돌리는 이 사나이에게 네울러도프는 몹시 놀랐다. 이분이 내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시겠단다. 고맙습니다. 자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네울러도프는 새창살이 끼어 있는 불결한 창 곁에 걸음을 멈춰 말았다. 자네에게 직접 듣고 싶어서 온 거요. 메니숏부는 창가로 다가와서 곧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부소장에게 겁을 내면서 이야기를 하더니 이내 대담해졌고 이었고 부소장이 복도로 나가버리자 더욱 대담해졌다. 그의 말하는 태도나 어조는 극히 순박하고 선량한 시골의 농부다웠으며 따라서 이런 이야기를 감옥에서 제수복을 입은 제수를 통해서 듣는다는 것이 네울러도프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네울러도프는 집이 깔린 낮은 침대 굵은 새창살이 박힌 더럽고 습기찬 벽 제수하에 제수복을 입은 초라하고 가련한 농민의 모습을 보고 그는 점점 우울해졌다. 착해 보이는 젊은이의 이야기를 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유 없이 그를 잡아다가 제수복을 입히고 이러한 살벌한 곳에 가두었다고 생각하니 무서웠기 때문이었다. 이야기의 골자는 이러했다. 결혼한 후 젊은이는 얼마 안 했어 술집 주인에게 아내를 빼앗겼다. 그는 법에 호소했다. 그러나 술집 주인은 관리들을 매수하여 언제나 승소했다. 한 번은 아내를 강제로 데려왔으나 그녀는 다음 날 도망치고 말았다. 그는 아내를 돌려달라고 했으나 술집 주인은 아내가 없다고 하면서 없어지라고 했다. 술집 주인과 일꾼들이 합세하여 그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마구 때렸다. 그 다음 날 술집에서 불이 났다. 그들 방화보자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럼 정말 방화하지 않았단 말이지? 방화라니 말도 안 돼요. 그 악당이 자기네 집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험에 들어놓았다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 나와 어머니가 방화를 하겠다고 협박을 했다나요? 그때 나는 화가 치밀어서 실컷 욕을 퍼붓고 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방화라니 당치 않아요. 불이 났을 때는 그곳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놈들은 나와 어머니가 거기 갔을 때 불이 났다고 꾸민 것입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불을 질러놓고 우리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진실인가? 그럼요. 하느님께 맹서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전 아무 죄도 없이 일생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울음을 터뜨렸다. 끝났습니까? 하고 부소장이 물었다. 네. 자, 너무 괴로워 말게나. 될 수 있는 대로 노력해 볼 테니까. 네울르도프는 나왔다. 페니시오프는 간수가 자물쇠를 잠그는 동안 문구멍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넓은 복도를 통해 제수들이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사이를 지나치며 네울르도프는 이상한 기분에 잠겼다. 여기 수감된 사람들에 대한 동정과 그들을 수감한 사람들에 대한 공포와 의혹 또 태어나게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유 모를 수치심을 느꼈다. 복도에서 누군가가 재수와 소리를 내면서 감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 곧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네울르도프의 앞을 막아서며 인사를 했다.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다리 제발 우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주십시오. 나는 관리가 아니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높은 사람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고 성난 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전혀 제도 없는데 벌써 두 달째 수감되어 있습니다. 어째서요? 하고 네울르도프가 물었다. 그저 이렇게 감옥에 갇혀만 있었죠. 이유가 뭔지 저희도 모릅니다. 그래요. 어쩌다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하고 부소장이 말했다. 이 사람들은 여행권이 없어서 구류되었죠. 소속 현으로 이송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곳 감옥에 불이 나서 현청에서 보내지 말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현의 사람들은 모두 보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단지 그 이유뿐입니까? 네울르도프가 걸음을 멈추고 물었다. 40명가량의 제수들이 네울르도프와 부소장을 둘러쌌다. 한꺼번에 몇 사람의 소리가 어지럽게 튀어나왔다. 부소장이 그것을 제지하려 했다. 누구 한 사람만 말하도록 해. 그러자 그 중에서 한 50세가량 되어 보이는 노인이 나섰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나왔으나 단지 여행권이 없어 구류되었다는 것을 네울르도프에게 설명했다. 여행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 다만 기한이 2주일쯤 경과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일은 매년 있던 일로서 그 때문에 문책을 받는 일은 없었는데 금년엔 붙들려 벌써 두 달째나 재인처럼 이런 데 수감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석공이며 같은 조합원입니다. 현의 감옥이 타버렸다는 말은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들과 상관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니, 겨우 그런 이유로? 네울르도프는 부소장을 돌아다보며 물었다. 당국의 실수 때문이죠. 모두 송환해서 그 고장에서 살게 해야지요. 하고 부소장이 말했다. 그는 서둘러 복도로 나와 사무실로 갔다. 소장은 다른 일에 바빠서 보고 두오프스 까야를 호출하는 것을 잊고 있었다. 네울르도프가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로소 그는 그 생각을 해냈다. 부르겠습니다. 기다리십시오. 하고 그는 말했다. 사무실은 두 방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첫 번째 방에는 칠이 벗겨진 난로가 있었고 두 개의 창이 있었다. 한쪽 구석에는 제수의 키를 재는 데 쓰는 기계가 있었고 고문 장소에는 언제나 있게 마련인 예수의 상이 그를 조롱하듯이 걸려 있었다. 그리고 간수가 서너 명 서 있었다. 또 다른 방에는 스무 명가량의 남녀가 무리를 이루어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먼저 그의 주의를 끈 사람은 짧은 자켓을 입고 밝은 얼굴을 한 젊은이였다. 그는 눈썹이 짙은 중년 부인 앞에 서서 손짓을 해가면서 얘기하고 있었다. 중학생인 듯한 한 소년이 시선을 노인에게 고정시킨 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거기에서 좀 떨어진 구석자리에는 사랑하는 남녀가 앉아 있었다. 여자는 젊고 아름다웠고 활기찬 얼굴을 하고 있었으며 남자는 품어있는 얼굴과 아름다운 머리칼을 지닌 깔끔한 청년으로 고무를 입힌 옷을 입고 있었다. 테이블에서 가장 가깝게 앉아 있는 사람은 폐를 앓는 듯한 청년의 모친으로 보이는 백발의 부인이었다. 그 부인은 청년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듯한 표정이었으나 보기며 말을 못하고 있었다. 청년은 손에 종이조각을 든 채 불안해하며 환한 표정으로 그 종이조각을 구겼다 폐타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회색 옷에다 복도리를 두른 아름다운 소녀가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울고 있는 어머니의 등을 어루만져 죽어 있었다. 네울려도프가 들어올 때 그녀의 시선이 그와 마주쳤다. 그러나 시선을 거둬 어머니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기 계속했다. 다른 곳에서는 우울한 얼굴빛에 머리가 헝클어진 한 남자가 스코비츠 그도같이 수염이 없는 남자에게 화를 내며 말을 하고 있다. 네울려도프는 호기심에 찬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그때 머리를 짧게 깎은 사내아이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하는 바람에 그의 주의가 깨뜨려졌다. 누구를 기다리세요? 네울려도프는 이 소리에 놀랐으나 아는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누님이세요? 하고 소년이 물었다. 아니야. 네울려도프는 놀라서 대답했다. 그런데 넌 누구와 함께 왔니? 그가 소년에게 물었다. 엄마하고요. 정치범이죠. 소년은 자랑스럽게 얘기했다. 마라야 빠블러브나 꼴냐를 데리고 가요. 네울려도프와 소년의 대화가 위법이라고 생각했는지 소장이 말했다. 네울려도프의 시선을 끈 아름다운 소녀 마리아 빠블러브나가 벌떡 일어서서 네울려도프와 소년이 있는 곁으로 왔다.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했죠? 그녀는 방긋 웃으며 그의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에는 뭐든 궁금해한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녀가 소년에게 아주 따스하고 친절한 미소를 짓는 바람에 소년과 네울려도프도 부의식 중에 따라 웃었다. 누구를 면회 왔느냐고 묻더군요. 마리아 빠블러브나 예부사랑과 대화는 금지야. 잘 알지 않아? 하고 소장이 말했다. 네. 그녀는 꼴려의 작은 손을 잡고 폐를 앓는 청년의 어머니한테로 갔다. 저 애는 누구 아입니까? 네울려도프는 소장에게 물었다. 어느 여자 정치범의 애인데 감옥에서 태어났습니다. 소장은 자기네 감옥에서 일어난 진기한 일을 이야기한다는 듯 다소 으쓱해서 말했다. 정말입니까? 네. 이번에는 어머니하고 시베리아로 갈 겁니다. 그럼 저 소년은? 그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깨를 움츠리면서 소장이 말했다. 아, 보고드오프스 까야가 왔습니다. 머리를 짧게 깎은 베라 에프레모 분아가 뒷문에서 들어왔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그녀는 네울려도프의 손을 잡으면서 말했다. 절 기억하시겠어요? 앉으세요. 이런 데서 만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베라 에프레모 분아는 네울려도프에게 만나게 되어 반갑다고 했다. 네울려도프는 그녀가 수감된 까닭을 물었다. 그녀는 흥분하며 경위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 속에는 선전, 계급타파, 자기가 관여하던 단체, 본부, 지브라는 등의 애국어로 네울려도프는 전혀 모르는 말들이었다. 그녀는 네울려도프가 혁명운동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유쾌하게 생각하리라고 믿는 듯이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는 이 여자가 불쌍하게 생각되었지만 그것은 아무 죄 없이 고약한 악취가 풍기는 감옥에 갇혀있는 농부 웨니쇼프에 대한 측은함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측은해 보인 것은 그녀가 사상적으로 몹시 혼돈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기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영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업의 성격이 어떤 것이며 그 성공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설명하지 못했다. 베라 에프레모 분아가 네울려도프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녀의 친구인 슈슈토바가 지브에 속해 있지도 않았는데 단지 보관을 부탁받은 서적과 서류가 그녀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5개월 전에 그녀와 함께 체포되어 베트로 파블로브스쿠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베라 에프레모 분아는 슈슈토바의 수감이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되어 네울려도프에게 친구를 석방시키는데 노력해달라고 부탁했다. 또 한 가지 부탁은 베트로 파블로브스쿠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구룩의 빛이라는 사내가 양친과 면회할 수 있고 또 그의 연구에 필요한 서적을 받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네울려도프는 베찌르부르크에 가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베라 에프레모 분아가 자기의 경력을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산파 학교를 졸업하자 혁명운동가와 교제하게 되어 그들과 동참했다는 것이었다. 처음에는 선언서도 쓰고 공장에서 선전운동을 했으나 그 후 간부 한 사람이 체포되었고 비밀서류가 압수되어 모두 검거되었다는 것이다. 그때 저도 체포되었습니다만 이번에 유영입니다. 그녀는 이야기를 끝냈다. 네울려도프는 양처럼 순한 눈을 가진 소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 소녀는 장군의 딸이며 퍽 오래전에 혁명당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헌병을 쏘았다는 두명을 쓰고 체포되었다고 했다. 소녀는 인쇄소로 위장된 비밀 아지트에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헌병들이 가택수색을 오자 같이 있던 동지들은 불을 끄고 증거물을 없애기 시작했다. 헌병들이 집안에 들이닥치자 동지의 한 사람이 헌병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그 뒤 저격범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자 소녀는 자진해서 자신이 쏘았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녀는 유영을 가게 된 것이었다. 애타적인 훌륭한 사람이에요. 베라 에프레모 분아는 감탄하며 이야기했다. 베라 에프레모 분아의 세 번째 부탁은 마슬로바에 관한 것이었다. 그녀는 마슬로바의 사건은 물론 마슬로바와 네울려도프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마슬로바를 정치범으로 돌리든가 지금 병원에 환자가 많아 자벽부가 필요할 테니 가능하면 그쪽으로 돌리든가 하는 게 어떻겠냐고 권했다. 네울려도프는 그녀의 충고에 감사하고 모든 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아멘